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골스나리를 퍼블리시켜서 골스나리를 빨리 죽이고 싶었던 그 게임 그 게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디펜더만 오라고 했는데 저격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시체나리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고아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들기 어 일단 시작 새로 나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천둥은 일단은 아이고 16명은 깜빡했네 출체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일단은 보이기 설정을 들어가서 플레이어 아닌데 이쪽 설정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일단은 투명오리 필요하고 변장술사 필요하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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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생겼다 기다리자 찌참 청부업자 오리와 보디가드 거위 자 일단은 인원이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어 복수자 복수 복수자 넣었고 보강가 어디갔지 보강가 어디갔지 어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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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손골매 어헉 어 식인종 궁기반장 하면은 안 돼 궁기반장 넣지 말자 내가 말을 못 해 요런 싸고타지를 할 수 있고 오케이 됐죠 오리나 줄리티 안녕하세요 하나방님 고아 안녕하세요 맵 블러드 헤이븐이에요 아 진짜요? 맵 다시 만들게요 어 나리님 마이크 안들려요 아 아 아 맞다 마이크 이렇게 하면 들려요 이렇게 하면 안들리고 이렇게 하면 들리고 알고 있어요 일단은 한판 하고 그 다음에 신맵 하죠 고스나리 아직 몸풀기 못해가지고 네 어 잠깐만 자 방풀은 금지고요 방송은 나가지마시되 방풀은 금지고요 잠깐만 아 근데 잠깐 손골 이거 손골매 걸리는 순간 이거 거위들이 계속 쏠려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고스나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나리님이 맨 처음으로 죽고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내가 먼저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소품이 빼는게 낫거든요 뺐어요 내가 먼저 나가면 안되지 들어가는 중 네 다리님 다리님 캐릭터 캐릭터 팔 이 보여야죠 뭔 소리 하시는거 파리라뇨 아니 팔 말고 다리요 저는 모기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많이 파리는 도망이라도 가지 모기는 도망도 못 가요 여섯 명인데 한 명 더 들어와요 지금 비둘기는 뭐 허브당한 위험이 좀 있긴하니까 비둘기는 근데도 아니면은 오케이 좋아 알았어 그럼 잠깐만 이러면 야마르 님 올 것 같은데 이제 자 설정을 하세요 따로 어 이 끼류 강아지 님이 누구세요? 이 끼류 강아지 님이 누구세요? 이 끼류 강아지 님이 누구세요? 왜요 왜왜왜 팔직조 일단은 화요인 님하고 절대 엮여선 안돼 화요인 님하고 무조건 엮여선 안돼 무조건 화요인 님 만나면은 죽은 모습이라는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움직임 고스나리가 제대로 움직여서 움직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리 님 나리 님 비공개방이죠? 예 비공개방 비공개방 비공개방이에요 이 끼류 강아지 님 들어오신거에요 매일이면 받는다 내일이면 받는다 뭘 받아요? 아아아아 드디어 네번째 주인공이 나타나시는구만 아 네번째에요? 내일이면 받는다 맘게임이라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메디스님 뭐가 맘게임이에요? 이거 맘게임이라고요? 무슨소리에요? 이거 갓게임이요? 어몽어오스 뛰어 넘어온다고요? 자 이 끼류 강아지 님이 레디하시구요 이분 알고보니 그냥 게임 시작 빨리 누르세요 무드.. 무드등 잘못쓰니까 아 강아지는 목소리 안나와요 아 예 드디어 골스나리에 무드등 네번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빨리 레디하시구요 이끼류 강아지 님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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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게임 시작 버튼 어 예 어 뭐야 내가 됐네 드디어 없네 이런 망할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왜 다 나가셨어 아니 의미가 없잖아 이 게임을 하는 나가시면 안되는데 그래 좋아 일단은 숨어 일단 숨는거야 일단 숨어 일단 숨어서 기다린 다음에 화요님을 만나는 순간이야 화요님을 만나는 순간 화요님을 만나는 순간 됐어 좋아 죽었어 이제 어디 계세요 오 제가 하나망 님은 아니고 제가 하나망 님은 아니야 타겟은 하나망 님이 아니야 타겟은 하나망 님이 아니야 QW이 아닌 오지마요 오지마 진짜 오지마 뭐하세요 오지 말라고요 어 뭐야 아 아 거의 거의 셨구나 왜 두명 따라오시길래 우리인줄 보안강 보안강 화보안강 키디래요 네 아 진짜 화요님 아 사나망 님 내려가셨는데 아까 사디님이랑 얘기하고 했을 때 네 뭐지 뭔가 그리고 제가 올라갔거든요 나리님 찾으려고 그리고 제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죽을게 되네요 보안강 아 보안강 아 보안강 저번처럼 됐잖아요 아 그러네 하나망 님 오늘도 나리님은 저신길 잘 닦아 하나망 닦아주세요 잘 따라가겠습니다 다리님은 그냥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다리님 피를 주고 꼭 부탁드립니다 흐허헤 fark 흫흐헤헜ㅋㅋ 흐흐헤헭 어 그러긴 해요 지금 중립이랑 8인즈지만 많고 그런 직업이 없어요 지금 보안강 아니 그러게 왜 따라왔어요 아니 이거 다른바니라 지켜두려고 왔죠 아 진짜 허윤희님 만나면 바로 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따라오시니까 오린줄 알고 바로 죽었잖아요 아니 구슨이 썼었잖아요 아 이거 다 하라방님 때문이에요 이거 다들 직업을 말해봅시다 근데 생각해보면 화나방님이 퍼블 당한게 맞긴 하네요 메모리수리 일단 그럼 선생님 중립식이라고 하면 이끼를 당한 선생님 보내죠 네 아 저 저 그거 파란색으로 떠거든요 예 초반부터 벌써 명경기가 나왔어요 그쪽 갔는데 갑자기 그러게 왜 따라오셔가지고 안돼 누구야 다음부터 따라오지 마요 흐흐흐흐흐흫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는 모두 다 시청하단 말이야 지금 이따가 대찌님하고 다른 분도 오셔가지고 고스나이님 팬이에요 이러면은 나 무조건 무조건 어 나쁜말은 못하지만 무조건 무시하고 지나갈거에요 고스나이님 저는 믿으셔야죠 그래도 현량은 현량은 거인줄 몰랐지 같은 둥지끼리 같은 둥지끼리 에? 같은 퍼블둥지끼리 에? 믿으셔야죠 에? 아니 무조하여 맞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화요이님은 내가 같은 오리여도 죽일 사람이야 이 화요이님은 나이스 나이스 야 봐봐 이렇게 다 간다니까 이건 또 에바잖아요 아니 시민 두 명이 동시에 떨렸어 이게 다 이게 다 어 우리 어 하나망님 때문이야 이게 하나망님 때문이야 이게 왜 따라와가지고 고스님이 죽였잖아요 화요이님 노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죽인건 고스님이잖아요 제가 주인공이 있는데 이게 주인공이 먼저 죽잖아요 주인공이 먼저 죽는 그런게 어디있어요 그런게 어디있어요 일단은 저기 신맵으로 넘어가죠 신맵 만들어주세요 블러드 헤이븐 블러드 헤이븐이라고 원래 아니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지 마요 따라가야되요 근데 오케이 따라가기 자 다들 들어오시고 이게 신맵이랍니다 어 신규직업 까마귀 생겼다 오 재밌겠다 이게 신맵이랍니다 해본적은 저도 오 뭐야 이게 신맵에 신맵에 신규직업 생겼네요 야 성장 까마귀 뭐 여러가지 생겼을거에요 우리쪽에서 우리쪽에도 뭐 생겼는데 이거 일단은 우리쪽 구경은 하실래 암살자인데 뭔가 뭔가 좀 바뀐 암살자구요 이 패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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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그 그 그 그 그 그 임기반장 진짜 빼야돼 불씨나리가 말을 못한다고 이거 무조건 타겟이 저잖아요 내라뇨 내라뇨 뭐야 이거 암마 사보타지 저베니코아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뭐야 아 이게 그거에요 저주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시작한다 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들어와주시구요 안녕하세요 저기 그쵸 일단은 이끼치우기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어 여기에 화윤님 계신다 조심조심 만나면 안돼 만나면 좋은 친구 오지마요 오지.. 오지마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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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트리언니 이거 아니야 하세요 네 네 방송 끝나고 보셨나봐요 뭐야 이끼려 강아지님이 퍼블을 당했잖아 어떻게 된거죠? 고스리나리가 퍼블이 아니라니 초능력자 있나 보다 초능력자가 아 초능력자 아 초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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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이거 신직업생겼네 신직업 있고 초능력자 넣고 일단은 신직업들 다 넣었거든요 일단 아니면 그냥 신직업만 넣어볼까요? 이번판은 그래요 일단은 확인하자 일단 다음판은 일단 에 일단 어디서 죽었어요 근데 케고가 뭐에요? 케고 지금 캐나다 거이 아 캐나다 거이 근데 캐나다 거이 안 넣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하윤이께서 말씀하시네 일단 건너뛰게 하죠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 나는 누가 페그라고 했길래 예배당 아래에 예배당 아래에 여기인가 근데 매비 넓은데 지금 초능력자에 있어 초능력자 어 하필 있어 초능력이니? 아 고스나리한테 무조건 한표 던지는 분은 제가 화요인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무조건 자 일단은 이건 무슨 미션이야 화요인이 왜요 오지마요 아 이번에 날 못 죽이는 거 보니까 칼직이 아니구나 칼직이 아니구나 이번 날 못 죽이는 거 보니까 칼직이 아니구나 이번 날 못 죽이는 거 보니까 칼직이 아니구나 맵냥님 구아 안녕하세요 아아 화요인이 칼직이 아니구나 나에게 칼직을 다오 막 이러겠지 뭐 흐헤헤헿 저 좀 있어 아니래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니요 사실 저도 안해봤는데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아 패언니 구아 아니에요 랩냥이 저 좀 나 뭔가 안 몰랐거든요 아하 그러면 저분을 다 줘 자 누가 누가 범인이예요 직원 뭔데요? QW이 아닌 직원 말해봐요 그러면 아 그래요? 어? QW님 제가 장의사인데요? 뭐야 이거 아이고 지대로 걸리셨네 제가 장의사인데요? 아이고 걸리셨네 제가 장의사인데 이거 스트랩 못해놔가지고 여보 아니면은 선배님 보내면 되는겁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안나오는데 안나와요? 아이고 네 안나와요 참고로 오리는 미션만하면 오리 전용 미션이 있는데 어 QW님 가시네? 잘가요 나오게 난 다음판에 나오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피하고 봐야됩니다 일단은 뭐야 여기 시체가 있잖아 뭐야 여기 시체가 있잖아 안녕 난 고스날이라고 해 장래희망이 넌데 너는 왜 여깄니? 장래희망이 장래희망이 넌데 왜 여깄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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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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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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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ux10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오 다행이다 살아났다 깜짝이야 놀랬네 대치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시나리가 전판에 엄청난 캐리를 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나린님 이거 앨런큰님입니다 확실합니다 진짜요? 왜요? 아까 직업이 겹쳤잖아요 선생님이랑 제가 먼저 만났는데 이거 어? 하나망님 살아있어요 이거야 하나망님이다 뭔소리 하시는거야? ㅋㅋㅋㅋ 뭔소리 하시는거야 하나망님이에요 이거 하나망님 폭탄광 아 폭탄광이라고요? 이거 하나망님인데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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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오 폭탄 폭탄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 뭐야 폭탄광이 있어 뭐야 이것도 이건 또 뭐야 도대체 뭔데 이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자 사람인가 사람인가 아 그냥 이제 괴물로 변하는가보다 일정 시간 동안 괴 오 뭐야 누가 먹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어몽스라 어몽스라 아니에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점 아니 끝까지 캐러나면 이긴다니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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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을 받을 행동을 안할 수도 있어 나린님한테 폭탄 걸었는데 네 나린님한테 폭탄 걸었는데 그건 봐봐요 이게 바로 브레인 이게 바로 브레인 이게 바로 지능 이게 바로 능지 선량한 척 해가지고 제가 흥리를 쟁취한다 그러면 스토크 빼고 자 한 분 기다려 한 분 더 들어오실 겁니다 기다리세요 여기 이렇게 넣고 우리는 자 대찌님 들어오시고요 이때 이렇게 근데 몬스터로 변하면 뭐예요 뭐 뭐예요 그거는 됐다 응 맞아 나도 초록물약 뭔지 몰랐는데 그냥 다 주워먹고 다녔는데 뭔지 몰랐지만 아니게 반출 전부 보이게 됐다 자 일단 시작하시죠 나중에 들어오신대요 네 간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고스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화요인님을 제일 만나면 안 돼 어 저배님 언제 오셨어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샌들님 죽었다 빨리 와요 샌들님 하나방이요 하나방님 하나 하나방이 호가 아니죠 내가 퍼 퍼블인줄 아 알았는데 보람상조 빌드 제대로 끄시다니 길 잘 탁 놓으셨나요 근데 저는 그때 시체를 못 봤거든요 아 저배님이요 저에요 그러면 저배님이요 뭐 뭐 어쨌든 제가 죽으면 이거는 이건 그거거든요 저배님을 부르거나 화요 화요인님 화요인님이 종목자가 썬 걸 썬 걸 그 펠리칸이어서 번거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외롭지 아 하셔 좋네요 쌈 뭐 고음 고야방킬 보안관킬 아니면 더블킬이네요 보안관킬 아니면 더블킬이네 보안관은 아니고 일단 일단 상댈 상댈니고 아 근데 넘어가면 안되긴 하는데 우리 두명 있다가 중립한년 넘어가지고 아아 아직 학교동아리 ppt 만드는 사람 옵니다 이륜완 왜 혼자 만들어요 학교동아리 ppt를 네 뭐래 아까 저베님 뭐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외롭지 않아 ppt를 무조건 보내야 하거든요 퍼..퍼..퍼블을 당해도 네 저베님 보내줘 당해도 하나망님이 계셔 아까 뭐 저베님이 신고 안하셨다 이런 거 지도한 거 같아 아 있네 저베님 신고 안하셨다고 하윤님 말해주세요 아 제가 만드는 역할이라서 아 그래요? 네 동아리 동아리 무슨 동아리에요? 아아 참 진짜 나 총자였는데 아니 저 펠리컨이었는데 죽었어요 아 진짜 하나 먹기면 잘 죽었네 아니 잘 죽었다니 아니 잘 죽었다니 아니 아니 되게 웃기지 않 아니 어떻게 저번이나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냐 게임이 이거 이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방송을 짜고 하는 거 같아요 아니 고스님이 여기서 서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스님 모가지가 떡 하고 떨어지는 겨 근데 문제는 나만 죽은 줄 아는데 하나 먹기도 같이 죽었네 하윤 하윤 위플레이 시급합니다 왜요? 위플레이 하고싶어요? 튜트리온님? 왜? 아 진짜 완전 위플레이 와 근데 위플레이 너무 재밌죠 와 나이스 나이스 봐봐 조벤니 내가 해냈어 조벤니 내가 해냈어 마피아 42는 언제 하시나요 글쎄요 잘 안할 것 같은데 위플레이 강아지님이 트롤했어 위플레이 강아지님 그거 왜 못보고 있으나 위플레이 무조건 보이는데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퍼브를 당해도 언제나 하나망님께서 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퍼브를 당해도 하나망님께서 환영을 해주십니다 저에게 제가 죽었다고 떴어요 제가 이끼류 강아지님한테 죽었다고 떴어요 이미 아 기다려달래요 대찌님 들어오신대요 좀만 기다려줄게요 저의 악마사냥꾼이라는 능력이요 네 타락상태가 될 때 한 명씩 사람을 반드시 죽일 수 있거든요 이래야 셔츠웜이 싫어요 그래서 이끼류 강아지님이 아마도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저를 죽인 것 같은데 이끼류 강아지님 이끼류 강아지님 보안가 아니구나 악마사냥꾼이었구나 저군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경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자경단 몰라 기다려요 나 무조건 칼집 걸리면은 무조건 썰거야 무조건 썰고 다닐 겁니다 네 네 일단 하나만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퍼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잠깐 시작을 왜 했어 천 넘었네 천 제가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야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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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구요 아니 왜 왜 자꾸 왜 자꾸 나한테 오는데 오지마요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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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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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뭐야 뭐야 뭐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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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방송 짜고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님은 퍼브를 지키면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만 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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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 님을 저격하는 하나만 님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저기 보람상조 빌드 가는 건데 예 보람상조가 뭐죠 하나만 님 네 지금 저 나린 님 저배 님 샌딜 님은 다까부터 동선을 봤는데 TWEAR 님이랑 미끼로 강아지님만 동선을 봤어요 아 근데 근데 지금 오리가 두 명 이어가지고 저 두 분 동선 출이가 안 된데 저 두 분을 의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일단은 저는 다음번씩 만났긴 했어요 근데 두 분 정 한번 그러면 이거 거의 초방틸인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위쪽에서 선대신 분은 누구누구 골씨 님 죽여줘요 심심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퍼블 당하셨잖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방송 짜고 치는 거 아닌지 심이 그거 된다니까요 근데 퍼블 당하셔가지고 일단 저배 님은 나린 님 따라다녔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하나만 님이 심심하대요 퍼블 당했죠 퍼블 아 나린 님은 이쪽으로 오신 거구나 근데 이거 이거 암마 사냥꾼 킬 이거 암마 사냥꾼 자경단 이거 암마 사냥꾼 암마 사냥꾼 킬 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터지니까 주작 뭐가 그렇게 인기류 강아지는 님은 누가 선택하신거에요? 파인가? 다같이 짠거죠 파이가 지금 까마귀나 펠트건 찾고 있는거 같거든요 이건 뭔데 이렇게 있는거야 오지마요 나 지금 다 의심돼 나 붙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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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먹어서 뭐가 좋은거야 이거는 안녕 안녕 어디갔어 하나망님 하나망님 딱 캐릭터 있었는데 어디갔지 하나망님 캐릭터 있었는데 어 하나망님 하나망님이 여기계세요 하나망님 일어나요 일어나요 하나망님은 조선의 자존심이라구요 일어나세요 거기서 잠들어 계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세요 빨리 아픈 몸이 등장 하나망님 빨리 일어나요 빨리 하나망님 일어나요 빨리 살고싶어 하나망님 일어나요 하나망님 하나망님은 조선의 자존심이라구요 와 하나망님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하나망님 일단은 초록색부터 먹자 뭔데 초록색이 이거 도대체 뭐하는거에요 살고싶다고 말해 선이라냐 선을 아니 제발 선이 선이 선 이상이 넘었어 선을 엘링 어머냐 저기 하나망님 쪽으로 가야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농락잼 농락잼 퍼물이 아니야 퍼물이 어이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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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뭐야 사리님이구나 뭔소리에요 나 지금 막 들어왔어요 뭔소리에요 나 지금 막 들어왔어요 사리님 어디갔어 이거 어떻게 불러 어떻게 불러 어떻게 불러 사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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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풍이 영속 게임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 아... 젠장 망이 들어 얼른... 어셔와요 어... 어셔와요 순돌님 고아 오랜만이야 순돌님 잘 지냈어요 자 순돌님 오셨습니다 점점... 많아져요 아주 좋아요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침식이 되면은 그게 되는 거 같아요 밤이 되면은 모습이 바뀌고 아 응 예... 자 이번에도 하나망님께서 퍼블 당하면은 이거 진짜 방송 짜고 치는 거라서 저 위험합니다 네 아... 네 하나망님이 나의 아이디가 보여도 그냥 지나쳐주시는 센스 한 번 잊지 마십시오 이거... 이거... 아니 밤에는... 혹시... 저는 어쩔 수 없는 센스인가요? 우리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치나리에 대해서 먼저 퍼블릭시키겠다는 마음 하나는... 받았습니다 어... 아홉 명이니까... 근데 궁금한데... 알아요 근데... 방플 안해요 이분들 자 시작하시죠 이제 일원 많아요 일원 많아요 마지막 축적이 3월 8일이네요 어우... 두 달만에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츄츄님이 누구예요? 아... 그 전에 했던 캐롯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오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유튜브 구독 누르셨나요? 아... 네...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 눌렀으면은... 뭐든... 뭐든가를 이렇게 다 쩔어버리려고 그랬어요 흐흐흐흫 물론 저는 형자지만 네...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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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가시죠 아... 모랫길라 벌써 타르키냐 흐흫 잠깐 이 두 분이 혹시... 그... 우리 아니야? 나만 따르는거 보니까 지금? 안되겠다 위험해 흐흫 하나망님한테 가야겠다 하나망님... 하나망님 위치 압니다 츄츄님하고 저베님 제가 하나망님 위치 알아요 제가 하나망님 위치... 하나망님 위치 압니다 하나망님 위치 제가 하나망님 위치 알아요 하나망님 왜 여기 계세요? 하나망님! 일어나요! 하나망님! 일어나라니까요 하나망님! 일어나요! 흐흐흐흐흐흐흫 여기 왜 여기 계셔 누워계세요 하나망님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자 우리 이제 미션하러 가요 하나망님 어... 하나망님 어... 어... 아니 하나망님이... 예... 이거 가... 아니야 저 하나망님은 가짜야 이 하나망님이 진짜야 하나망님 하나망님 하나망님이 여기... 어봐! 아... 젠장 어... 어... 내가 밟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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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진짜 까붓... 아 진짜 까붓... 까붓다 죽었긴해 아 진짜... 내가 퍼플이 아니지 말이야 아... 까붓지 말걸 아 까붓지 말걸 아... 아 이거 전문이네요 전문 전문학과 같은... 어서와요 나린이 키라고 튄 듯? 어제 방송 대박이었어요. 온호하는데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 저 진짜... 잠시만 이거 또 그룰런 아니에요. 고수님 먼저 죽고 저 죽고 하고 저 고수님 죽고 이거? 빨리 와요. 하나 망님 자리 마련해보았습니다. 아니 저기서 가면 쓰고 있어서 이름도 안보여가지고 제가 고수님으로 죽인다 쳐도 하나 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자리가 여기였을 뿐 어? 누가 들어와 봐요 하니까 아니 저 근데 궁금한게 이 묘지에 아 까불다 죽었어? 그런거 있어요? 요새요. 요새 그냥... 그 기절에 있는 거의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 보고 제가 착각한가 보다. 빨리 하나 망님 하나 망님 빨리 죽여요 빨리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바로 세트로 하나 망님이 죽어야 된다고 자리에 다섯 명 가까이가 있었는데 왜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 망님과 추추님 뿐이니까요. 아니 묘지... 근데 그 고수님이 저하고 똑같은 스킨이었는데 그 묘지... 하나 망님 빨리 와요. 하나 망님 자리는 여기라고요. 네. 바깥에서 죽은거라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고수나이님이 없었는데요. 아니야 고수나이님이 저한테... 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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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체로 발견되셨고 그... 아니야. 저 수추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 이정도면은 방송 진짜 짜고 치는거 같다고 나다면 무조건 하나 망님이잖아. 하나 망님다면 무조건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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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아니에요. 빨리 와요. 하나 망님 자리 여긴데. 와 안죽었어. 야 하나 망님 안죽었어. 나 좀 억울하려고해. 아니 진짜 아니는데 난 억울해. 아니 하나 망님이 안죽어. 하나 망님 자리 마련했다니까요. 하나 망님 자리 마련했는데 왜 하나망님이 안 돌아가셨지? 억울할 뻔 그러니까 야 별의별 직업이 다 너났네 별의별 직업을 다 너났네 여기서 이제 두 분 더 추가될텐데 이제 오늘 열여섯 분 채우나? 안되겠다 하나망님 보러 가자 하나망님 어디 계셔 하나망님 하나망님 빨리 일어나세요 저 고시날이에요 하나망님 하나망님 자리는 여기라구요 얼른 와요 아이고 잠을 눌렀다 아 잠을 눌렀다 다시 하나망님 하나망님 자리 어디야 하나망님 뭐야 하나망님 돌아가셨나? 아닌데 뭐야 하나망님 안 돌아가셨잖아 보다 왕씨님이 계셨는데 시체가 자동신고가 됐어요 시간 시체가 안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망했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목소리가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님들아 님들아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같은 오리야 난 사실 내가 사실 고수님 죽이고 저빈님 죽이고 그냥 끌려고 했거든? 미안하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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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런 그리고 이거 같은 오리야 킬 안하고 있는데 제바도 킬 해주려 같은 오리야 킬 왜 죽였어요? 오탕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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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러게 왜 죽였어요 그러게 왜 죽였어요 아니 저 죽이실거면 차라리 하나망님도 죽이시지 하나망님이요? 아니 아니 봐봐요 저 따라와봐요 저 어디서 아시잖아요 저 죽은데 여기서 하나망님 드립하고 있었다고요 여기서 하나망님 살아나세요 하나망님 살인 거기에요 하면서 위로고 있었는데 죽였어요 여기 네 자리가 됐잖아 순간 네 자리 됐잖아요 무덤 제 무덤 제가 판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너무해 제 무덤 제가 파야 제맛이죠 아 진짜 너무하잖아 진짜 이거 뭐야 근데 싸구타지 이거 진짜 뭐지 미선도 없고 저거 저거먹고 으 원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얼른 식해요 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만 푹 주무셔가지고 얼른 나으셔야지 우와 왜요 그럼 자 우와 딱 찍어봤 신문관이 있는데 딱 찍어봐서 봤는데 딱 찍어봐서 봤는데 음 아 음 도도새 누가 또 돌아가셨어요? 네 누가 또 돌아가셨어요? 츄츄님이 돌아가셨구나 아 저입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제가 그 노랑님을 검색해봤거든 신문관이어서 아 그래요 저는 왜 죽었냐면요 츄츄님 일로와봐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방님 드립치고 있었다가 제가 죽었어요 샨딜님한테 여기 무덤 재무덤 됐습니다 그렇게 때가지고 클eras Bitte 커가, 친구 believing 다시 알아주시면 어 CO Simple 나왔다 와이fta Equ investors 왜 왔어요 베리 헤리카 영화 cle 사라 저 악마 사냥꾼이거든요 Steven 진짜 오후 Was 네 죽은 건 밤이 아니었는데 아니요 밤이 됐을 때 제가 사람을 죽여봤는데요? 밤이 됐을 때 갑자기 킬.. 킬 머신이 뜨길래 오 도도새다 도도새 둘 중에 한 명 도도새야 도도새 내가 죽인 사람을 못 봤어 오? 대강마 사냥꾼인데요? 보람상조 빌드 씨시라고요 가시는 길 편안하게 이것도 멋지 놔 Scheer 난 데타는 척척 박사님 깨울어봅시다 긴금생과 대교진 저는 보람상조 빌드라는 안 맞아요 스택은 쌓였는데 확실히 킬 쿨이 없어 이게 아니 아 젖혀 에에에에에에에 산디림 산디림이 왜 나 죽여가지고 QW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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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은 도도쇠 야 끝났네 게임 터졌네 이겼다! 게임 터졌습니다 끝!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했다니까요 정의는 승리했네 아니 웬만하면 밤에 승리는게 좋아요 사들지 검은콩님 들어오신다니까 코드 자 코드 보이시죠? 검은콩님 들어오세요 자 검은콩님 들어오실겁니다 기다려요 일부러 레디 안하고 있는겁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실거니까 악마사냥꾼 거위에요 이 사람아 드레갈 도도쇠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살인장소가 달라요 아 고스님 제 뱃속에 넣으려고 했는데 까비 아 감사합니다 얼른 자요 덕분에 오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얼른 자는게 가장 좋아요 감사합니다 검은콩님 빨리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검은콩님 빨리 들어와요 우리 시간이 없여 자 성기물 좀 돌고 올게요 알겠어요 빨리와요 빨리와요 이러다 저희 둘 그거 하면은 큰일나요 나희린과 오모 삼전삼순 검은콩 그걸 굳이 자랑을 하고싶어요? 약간 말투가 네 아 누구요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나 못들었는데 이따 한번 들어보죠 뭐 에? 뭘요? 오지마요 안와요 저는 조류관찰자에요 조류관찰자 왜요? 네 조류관찰자에요 그걸 굳이 왜 말해요 일부러 말하고 있는거야 신빙 신빙성을 가질려고 아 그렇구나 오 잠깐만 내가 버블 당할 순 없어 어디 꽁꽁 숨어있는거야 자 아 무슨일이십니까 갑자기 신고 왜 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신고 왜 했습니까 무슨일이십니까 아 이거 시연인줄 알고 눌렀던거 이거 그거 시연인줄 알고 눌렀거 에? 뭐 뭐라구요? 뉴비 이슈요 뉴비 이슈 아 그래요? 저는 뭐 의심가는 상 없으니까 건너뛰게 하죠 뭐 이러고 곧씨날에 보내버리는거 아니겠지? 잠깐만 아 깜짝이야 놀랬네 깜짝이야 놀랬네 뚫어져 여러분 암살자 비스무리한 직업이 있긴합니다 네 방금 못들었는데 직업 직업 예배당 거리 나는 오 잠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아 그렇구나 뭐라구요? 뻥치지마요 이게 지금 곧씨날이 퍼블시킬려는 숫자인거 내가 다 알아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고 저리 가 저리 가라구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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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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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팬이라고 해도 안티팬만 늘어보이는 곧씨날이 피지컬 아잠깐 아잠깐 아 뭐야 바빠 퍼블당한다니까 이거 누가 죽인지 뭐야 하나망님인가? 아니구나 뭐예요 검은콩님 어? 뭐예요 어? 검은콩님 왜 같이 죽어있죠? 갑자기 친구가 어디에 있으셨어요? 그니까 지금 위치가 뭐야 츄츄님도 죽었잖아 츄츄님도 돌아가셨네 병원 아래쪽에 가는 통로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이요 이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신고가 됐거든요 노래 이슈 와 고스님하고 무더기로 가던거 아니에요? 네 거기쪽 아니 하 퍼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죽었잖아 아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네 저베님이거든요 제 감정추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감정추리 왜냐면요 왜냐면요 일단 제 이유를 들어봐요 이건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어허 어허 아까부터 저분이 어허 피해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망 하나망님 자리 마련 해놓았습니다 아니 이런 움직임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누군가가 들어오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몰았고 그 사람이 맞았기도 했고 돌아오세요 하나망님 자리는 여기라구요 저는 저베님을 의심하여 하나망님 솔직히 말하면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갑자기 신고된거라 갑자기 검은콩님 시틀하길래 뭐..뭐..뭐야 이게 일단은 거기 안에서 아 근데 또 퍼블랑 해가지고 퍼블를 라인즈마우 어쨌든 빨리 죽어가지고 전문업자? 전문업자인거 같아요 도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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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새가 무슨 직업이죠? 아아 오케오케 헤어졌어요 하나만김 찾으러 하나만김 찾으러 그럴거 같게 조심을 해서 전 이번에 하나만김은 아닌거 같아요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사람 전판에 펠리콘이었는데 해법을 안다 했거든요 이번에도 중립직업이나 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래 가능성은 있겠다 어 정확하신대? 뭐야 아니 저렇게 부추는가 하다니 예 저는 라면 그리고 과자로 부셔 부셔 그리고 예 게임 부셔 하아 하아 저 이끼로 강아지님의 패턴은 뭐야 조배님 왜 이거? 어? 저배님 뭐야 투표로 멀리셨네 어? 저배님? 어? 저배님? 저배님 어서와요 하나만님 자리로 가야겠다 하나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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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차라나시라구요 저 뿌셔뿌셔말고 뿌여뿌여던지 몰라요 치츠님 어떻게 돌아가신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기 싫어 어 허어얗 저배님은 가만히 계시구 아 빨리 하나만님 하남왕님의 체온을 내가 지켜보겠쩌 하남왕님의 체온을 내가 지켜보겠쩌 내가 한번 줄..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왜 가려? 이거 까마귀 타임인데 이거 까마귀가 시간 안에 다 못죽이면은 그..오리의 승인이나 거의 승리할걸요? 아 그래요? 얼른 죽여야겠네 지금 근데 까마귀가 시간 안에 다 죽이면은 까마귀 승리에요 아 진짜요? 근데 까마귀가 더블키도 할 수 있고 트리플키도 할 수 있어서 으악 하남왕님 잘오셨어요 네 잘오셨어요 자리 마련해놨었어요 하남왕님 왜 이렇게 안오셨어요 하남왕님 자리로 가죠 하남왕님 자리 중립 맞으시네요 네? 중립 맞으시네요 하남왕님 이겼죠 이거지 자 이겁니다 아 이게 뭐야 하남왕님 난 왜 이렇게 하남왕님 일단은 우리 원님이면 푹 쉬시는게 좋아요 지금 자도 더 자야돼 우리 애도 한 여지가 없었잖아요 더 자야된다고 아니 원래 까마귀가 오길래 까마귀를 썰려있거든요 얼른 준비해 준비해 이제 펍을 안 당할 자신있습니다 이제 펍을 안 당할 자신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까마귀를 못섭니다 까마귀 타임때 아하 저 이거 뉴비에요 아하 뉴비에요 뉴비 까마귀 타임때는 그냥 살아낸게 무조건 자기에요 오우 코로나 걸린 엄지 지미시다 얼른 레디 고우 뭐야 누가 들어오셨잖아 나 지금 상황을 봤는데 나 안죽어서 이긴거구나 엄지님 코로나 걸린 엄지 제가 안죽어서 이겼군요 와 나 안죽 아 진짜 쓸데없는 직업 꺼졌네 안되겠다 하남왕님 자리로 가야겠다 하남왕님 왜 여기계세요 하남왕님 하남왕님 왜 여기있어요 하남왕님 일어나시라고요 하남왕님 하남왕님 왜 여기있어요 하남왕님 살아나세요 하남왕님 조선의 자존심이라고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구요 하남왕님 하남왕님 일어나세요 어 여기있었네 언제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안계실때는 계셔가지고 ㅋㅋㅋㅋ 아 젠장 들켰다 하남왕님 드립 그만쳐야지 하남왕님 하남왕님 이러면 누가 죽인지 모르잖아 이러면 누가 죽인지 모르잖아 이러면 누가 죽인지 모르잖아 하남왕님 아이쿠 Nossa 마이크 이상해요? 제꺼? 네네네 파티 걸리셨어요 아니요 파티 걸리셨어요 근데 아까 산디님 동선 뭐에요? 아까 님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나리님이? 그 파티는 그리고 산디님이 올라갔을 때 시체가 걸렸어요 이상한 목소리로 나오는 거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거 이상한 움직임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저기 배경 시체에 있는 데다가 하나만 님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조선의 자존심이라고요 그게 가장 심상한 행동이고 다른 건 없었는데 야 이거 그냥 시끄러워서 나리님 보낼래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시끄러워서 나리님 보낼래 맞아요 뭔 소리에요 그러니까 절 보내버리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아지마요 진짜 오래하고 싶다고요 괜찮아요 나리님 언젠가 한번 기회는 오겠죠 아니 그 저 죽으면 다음에 하나만 님 죽는다고요 안돼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게 뭐 네? 아니 저 죽는 건 이루가 아니 잠시만요 에헤 누구야 나 죽뼈 아니 잠깐만 나 죽뼈 누구야 자리 깔아놓겠습니다 오세요 아니 저 아니다 아 나 아닌데 왜 왜 왜 아니 저배님은 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 QWR이구나 아니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아 저 하나만 님 드립밖에 안했는데 하나만 님 드립밖에 안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님 드립했다고 죽었어 아 아 아 투표도 제대로 안하고 보내는 거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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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를 투표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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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신 원신 님 이잖아 에스님이랑 붙어 다니는 게 당신 밖에 없었어 죄송합니다 에스님이랑 붙어 다니는 게 당신이었다고 죄송합니다 얼른 와요 아 하나만 하나만 님 자리 여기에 보내달라고 마지막 유학을 했었다고 내가 잠수 때 옆으로 가는 거 내가 봤지 어쩔 수 없네 아 어 내가 잠수인 척 봤지 잠수인 척 하 하른 오리 화이팅 어떻게든 이겨요 어떻게든 이겨요 지금부터 일단 죽일 거면 엘리 큰일부터 일단 죽일거면 엘리 큰일부터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너무 늦었잖아요 더 사랑해주우기 너무 잘해 하하하핳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하나망님 자리로 모여요. 네. 결국 고스나리 곁으로 오셨네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하나망님. 아니 왜 자꾸 따라와요. 아니 근데 봐봐요. 이거 뭐예요 지금. 하나망님은 저를 죽였으면 안 됐어. 제가 죽으면 다음에 하나망님이 죽는다니까. 악마 사냥. 이거. 타락했을 때 죽일 수 있다던. 타락했을 때였나. 아무튼 죽일 수 있다던데.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레스 정리랑 똑같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즉. 곧스나리가 죽으면 하나망님도 같이 죽어요. 아니 그게 뭔. ㅋㅋㅋㅋㅋ 그거는. 좀. 피타고레스를 그. 모욕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저를 모욕하는 행위인 도대체. 아니. 잠시만요. 그. 그러면서 저는. 제대로 알아보자고. 어. 투표로 저로 그냥 팝을 시키는. 어.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네. 아니 당신이. 그. 엘링크님이 말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자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파티벌에서 시끄러운 상탠데. ㅋㅋㅋㅋㅋ 그러니까 한마디도 제가 죽은 이유가 시끄러워서 죽은 거네요? 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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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제 두 번째 이름이에요. 마음대로 가져가시나요? 아 몰라요. 골씨나리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으면 골씨나리라는 닝게임을 쓰면 안 되지. 엄지나리는 어떠신가요? 네? 어. 나쁘지 않네요. 엄지나리. 엄지나리. 안 돼요. 엄지나리란 미국을 바꾸면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지나리만 톱나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악첸데. 저한테 혼날 생각은 안 해요? 아. 하다방님은 근데요. 어쨌든. 저랑 한 몸이 시작되면. 아. 아니면 그건 어떠세요? 고바스모 베나테리. 어. 그거 나쁘지 않은데. 범봉콩님 화이팅. 아. 저는 성님을 단전에 한번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제가 죽어도 관계없는 게. 이번에 제가 차원여해장 걸려가지고.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할 게 없었어요. 저는. 아. 아. 나는. 그. 보안관이나 자격란 둘 중 하나일 줄 생각했는데. 아. 보안관 걸렸으면 좋았는데. 이. 아니. 이 끼린이 언제 돌아가셨지? 저 성규물 던전 한번 돌고 오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좋은 성규물이 뜨게. 아. 다음 판에 퍼블당하실 거예요. 응원 끝. 나쁜거. 나쁜거. 뭐. 나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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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검은콩인이지. 이 정도면 검은콩님이지. 하늘님이 스토커니까. 검은콩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일단은 죽인지 좀 된 것 같고 일단 방이 언제 됐냐 이거? 여기 어디에요? 그 지도 미니매 보이시죠? 아니 지금 거기 방이랑 아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도 안 끝나길래 화가 됐어 아 아 그러면 하락한거면 미션 회계를 하면 하락이 틀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테트리온님 방송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네 슈트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아 저는 하락해가지고 볼 던지기 미션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거 아시죠? 차라리 위플레이 아까 말한거 아시죠? 근데 위플레이 진짜 재밌어 그쵸 테트리온님 위플레이 진짜 재밌긴 했었어 어제 네네 그래서 모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위플레이를 한 몇판 정도 할까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재밌어 저 세분이 같이 다녔다고 봤을 알리바이가 빨리 와요 검은콩님 빨리 와요 이런 검은 검은콩님 검은콩님 자리 마련해 놓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은 제 직업을 밝히자면 저 상상주의자구요? 아 그렇구나 선피님이랑 검은콩님 그 직업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또 죽었어 근데 또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저 세분은 알리바이가 있다 치고 저 세분은 알리바이가 있다 치고 저희 세분은 지금 알리바이 코코 한 번 지고 깰까요? 그럼 검은콩님만 지고 깰까요? 그럼 검은콩님만 지고 깰겠네 왜 좋겠어요? 그냥 도망콩님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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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또 쓰신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엄지님, 엄지님은 지금 뭐예요? 아, 법수자는 거의 그... 종릴리나... 오래들이... 뭔 소리예요? 제가 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물론 죽어서... 물론 죽어서 추리를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네... 와, 살았어. 엄지님 살았어. 어, 뭐야? 아니, 왜 거무콕님은 의심을 안 하는 거야? 자, 저기 하나방님 자리로 와요. 하나방님 자리가 아래쪽이죠. 하나방님 자리. 어, 하나방님 자리 아니었어요. 아, 잠시만요. 여기 w e하님 잠깐 떨어져서요. 여기 제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여기서 하나방님 들이치다가 퍼블당했다고요 한 번. 산들님한테... 가명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들 여기 조의를 표하시오 약속일거야 가사는 모르지만 어떤 노래인지는 안다 모두 X로 조의를 표하시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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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홍림 얼른 와요 오리랜 일단 한명이고 보니깐 중립집은 구도세 아니면 없는거 같고 여기 헤븐이에요 늑대게임 어제 못해봤었는데 어제 늑대게임 못해봤잖아 아 이게 저는 지금 타락상태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엘리콘이 지금 뭐해요? 저요 한탕주의랬자라고 말했었어요 어 저는 장이사거든요 사람 많아서? 아 진짜요? 장이사 저는 그가 되고 원신하는 중이 늑대게임이 뭐였죠? 늑대게임이? 늑대게임이 뭐였어요? 하나망 니네 말씀하세요 엄지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 엄지 복부자 좋았어요 아이고 잘오셨어요 언제든지 고스날을 보고싶으시면 하나망님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건가? 히트님이 완전히 떨어지는 시스템이 어몽어스랑 아아 그래요? 해봐야겠네 아 오케이 그럼 엄지님은 아니고 확실히 산디님이랑 검은콩이 중에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추리하는 건 좀만 하고 와보기로 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오늘 어 뭐냐 이거 뭐냐 어 뭐냐 뭐죠 이게? 덤몽어스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덤몽어스 좀 많이 해야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죠 뭐 아 근데 제가 아직 파라상태여서 다른 사람들 동선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와 저희 다음번에 해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하면서 다녔으니까 위치는 아닐텐데 다른 분들 마이크를 못들어 이분 스케줄 요거 파라상태여서 지금 많아요 이게 아쉽네 흐흐흐 아 이거 하나박님 하나박님이 하나박님이 퍼블딸이야 재밌는데 흐흐흐흐흐흫 흐흐흫흐흐흫 그냥 좀 검은콩님이 하나님 길닦고 언젠가 내가 죽으면 그쪽 이쁠렛이 어떤 말이 한거예요 아 진짜요 허헹 rom 아 나 파라상태만 아니였었는데 아싸 아시아 이겼다 이겼다 확실해 하지가 않아 지금 검은콩님 왜 돌아가신 건데? 이겼다! 봤죠? 이게 바로 정인을 승리한다! 추리가 아예 안 됐는데 다 됐는데 그러니까 쟤로 판타스틱한 상태 판타스틱한 상태 야 또 준비하니 당신이 너무나도 순하네 고소나리님 고소나리님 네! 누가 채팅으로 펍을 준비하래요 뭐라고요? 화요리님이 오셨어요 뭐라고요? 화요리님이 오셨어요 뭐야 뭐야 싸우자구요? 아니 그 화요리님이 펍을 준비하래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리님 담당혜재님이 오셨어요 아 진짜요? 아 나 진짜 심의 아이디를 바꿔야 되나 되게 고민중이예요 지금 여기 여기 갈색분 갈색분이 당신 소울한데요 아 그래요? 렛츠고 빨리 고 고 고 야 하나망님 자리로 가야지 하나망님 자리로 가야지 어차피 모여있으면 다 하나망님 자리로 가면 되는거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망님 자리로 가면 돼요 하나망님 자리가 하나망님 일어나세요 하나망님 여기 계시면 안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망님 하나망님 하나망님은 조선 조선의 자존심이라고요 일어나세요 네 네 하하하하 자 이제 진짜 진짜 드립 그만치고 일단은 미션부터 하죠 네 아 진짜 퍼블드 해주지마요 하하하하 안되요 진짜 퍼블드 시키지마요 진짜 고스나이니 추리해야 되는데 추리를 못하잖아 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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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유?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5개를 찾아야되는구나 뭐가 틀린거야 아 야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도 재밌겠다 잠깐만 화요일님이 지금 내 근처로 오셨다는거는 칼직을 들고 계신다는거 아니야? 안돼 나 따라오는거 보니까 칼직 맞는거 같은데 위험해 위험해 나 따라오잖아 위험해 이러면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 그러네 모두 괜찮네 하나망님 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또 저 관짝에 붙일뻔했어 또 관짝에 묻힐 뻔했어 오지마 오지마라고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왜 나만 따라오는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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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 아 하나망님 하나망님 빌드 썼어 또 보람상주 빌드 끼셨네 아이 하나망님 어쩌다 그렇게 되신거 주추님도 같이 돌아가셨잖아 뭐야 원신님하고 엘링크님 다 돌아가셨잖아 뭐야 하아 그지 큐더블리아님 잘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큐더블리아님이 계속 났다오긴 했었어 네 하나망님 여기 따뜻해요 여기 따뜻해요 저는 추운게 좋아요 괜찮아요 전 추운게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전 추운게 좋아요 전 추운게 좋습니다 예 전신이 따뜻하대 와우 이번엔 고스나리 캐리로 이기겠구만 이번엔 뭐 고스나리 캐리로 이기겠구만 이번엔 뭐 고스나리 캐리로 이기겠구만 자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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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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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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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따뜻한 자리에 가기 싫다고 하나망님 왜 여기 계세요 아 잠깐 잠깐 아 잠깐 아 왜 저 따라오는거에요 와 위험했다 누구 여기 셋중에 폭탄마가 있구만 아 따라오는거에요 대홍한 자리에 웰컴되잖아 이러면은 아 아 아 아 아 불탄마 아니 아 오케이 고스나리는 죽었다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망님 자리로 와요 예 하나망님 자리로 와요 네 하나님 네 내가 시청자님 먼저 말아주세요 고스나리는 네 저 지금 폭창감도 남아있는 상태에요 망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요? 아 진짜... 연예인 전설 네 제가요... 캐구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을 엄지님한테 알려주고 츄츄님한테 엄지다리님한테 직업 알려줬다고 했거든요? 네 톡톡톡 잘하는데 지금? 근데 둘 다... 오리에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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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직업을 말한 게 둘 다 오리에요 그니까 오리한테 직업 알려주고 죽은 거래요? 네 어? 헐? 헐 뭐? 아이고 아...뭐? 우와아 기본이죠 자기가 죽었나봐 아니 자기복탄에 자기가 죽었나봐 엄지님 폭탄광인데 폭탄을 맞아 죽은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저 진짜 어이없게 먹힌 거 아세요? 엄지님이 날 죽였구만 QW 이아님 난 당신이 수상해요 하면서 계속... 빨리 레디해요 레디하라고 빨리 레디해요 빨리 이번에는 제대로 7일 해주겠어 그건 그렇고 잠시만요 QW 이아님 저 펍을 시키려고 했죠? 하하하하하하 당신 당신 잠깐 일로와봐 나 계속 따라왔잖아 야 야가 아니지 야 당신 아니 왜 자꾸 날 따라... 날 따라 죽이려고 했잖아 잠깐만 야 일로와봐 야 너가 광장됐어? 아니... 광장 누구? 뭐야? 내가 광장이야 시작 내가 광장이야 왜 내가 광장이야 아니 아니 나니 나니 산잘님이 나갔구나 잠깐만 산잘님이 나갔구나 전 몰라요 라뇨 엘리크님이 부르기 전까지 더 쫓아오셨대요 나리님 나리님 산잘님 어떻게 된대요? 뭐라고요? QW 이아님은 신이 저를 먹으셔가지고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센터는 없으니 아니 원신님께서 원신님께서 직업을 알려줬는데 그 두 분한테 직업을 알려줬는데 하필이면 그 두 분이 올이었대요 아니 그것도 나는 직업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직업... 그... 검진사님님한테 직업 알려줬다 했는데 응 아니 잠깐만 이리와봐 아니 이 사람 진짜 아 이 사람이 직업이 아니까 나는 말하러 가야지 나 나 나 나 나 나 하다가 필리크님한테 먹혔어요 진짜요? 그리고 저도 펠리클한테 먹혔어요.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아 진짜요? 어차피 죽을지 않는 게 많더라. 뱃지님 순으로 먹혔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먹혔어요. 제가 피타운 게 아니라 다시 와봐. 와버라인데 갑자기 먹혔어. 아니 나는... 뱃지님 시작! 네 이거 뭐라... 달랄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니! 시청자분한테 석조나기!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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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오지 말라구요 깜짝이야 놀랬네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랬네 정쏘이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암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암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거를 그냥 밝혀버리시네? 이걸 그냥 이거 암살자가 이제 타락 채운 다음에 회의 울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바로 검은콩님 가는 거예요. 잠시만 그 검은콩님이 고스님 모가 아니 고스님 따워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추리해요. 진짜 제대로 추리해요. 암살이 있긴 해요. 나린님 죽이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자 제대로 추리. 아니 암살은 암살하는 거는 그 하락한 돌 있잖아요. 야 한 명은 무조건 나네. 화요인입니다 화요인님. 칼집 못하는 화요인님. 어? 거지에게 적전하기.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 계시잖아. 아 잠깐 뭐야. 됐어. 하나 망님. 아니 잠깐 지금. 오케이. 하나 망님. 드립해야 된다 이제. 하나 망님. 일어나세요. 하나 망님 일어나시라고요. 자 일단은. 엔. 아 또야. 아 또야. 아 이거구나. 뭐 어떻게 하는건? 아앙 이렇게 하는거구만. 양초격에 비밀기럽게 노크하게 근처구만 뭐라구요? 팬하지마요 팬하지마요 아 이거구나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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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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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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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예요 오지말라구요 아 골스티나리 아닌척하고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계속 난 줄 아네 네 팬이에요 뭐야 어? 어? 뭐야 야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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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건 이겼죠 아이고 이거 잠깐잠깐 아아 와아 여기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아아 와아 치친님 아직 살아있어 아 한탕주의자여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도 와 한탕주의자여가지고 그대로 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 아 위험했다 와 그 와 저 잠시만 와 까마개 죽일때 겁나 캐나게 있긴 해? 와 정말 좋다 저 렉이 너무 심해졌어요 갑자기 갑자기 사람들이 텔레포트를 하하하하하 그게 아니 하나만님 지금 2승에 계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안네 저속에 가셔야겠네 빨리 죽여드릴게요 안되겠네요 퍼블 직을 원래 제꺼였는데 드려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왜냐면 고스나리 고스나리꺼였는데 아 아쉽네요 제 아이덴티티 가져가시지요 제 아이덴티티 가져가시지요 저 아 아무도 흐흐흐 흐흐흐 좋아 너무 좋았다 까마귀 얼른 시작 쓰러기 탈출 성공 아 렉걸려면 아무것도 못했네 마이크 켰어 소 야 라나나나나나 나린님 왜요 저 원신할거니까 알아서 죽이시든 마시든 하시고 네 네 네 제 직업은 복수자에요 아 복수자에요 아 근데 나린님이 저보다 더 먼저 죽겠구나 왜요 어 여기 펌을 하시려 하남왕님 원신님 복수자래요 복수자 어 우와 하남왕님 왜 여기 계세요 근데 하남왕님 왜 여기 계세요 아니 하남왕님 하남왕님 왜 여기 계세요 하남왕님 왜 하하 하남왕이 짜장show 아니, 내가 퍼블이 아니잖아 아니, 내가 퍼블이 아니잖아 화요님 왜, 저거 시... 왜 시체를 보고 그냥 가요? 시체를 보고 그냥 가냐고요? 예, 화요님 그냥 지나가시는데? 아, 악마사냥꾼? 악마사냥꾼이 벌써야? 화를 벌써 잤다고? 원숄이예요 그건 아닌데? 원숄이예요 아니 나는 그냥 한어망님 들이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일단은 원신님의 복수자래요 복수자 아니 그걸 말하면 어떻게 니한테만 알려주는 거 아닌데 싫어 이어 어차피 죽을 거 고위사진가 그거 있으면 바로 그냥 누가 점은 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고스나리를 믿은 게 잘못입니다 원신님께서 최고 잘못하신 건 고스나리를 믿은 겁니다 하아... 내가 누구 찍었을까 잘 가시오 고스님은 믿을 게 안돼요 어 뭐야 내가 왜 가 잠깐만 내가 왜 가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예정 못했는데 잠깐만 이거 예정 못했다고요 이거 예정 못했죠 아니 이거 예정 못했는데 네 아 뭐야 이거 또 죽었잖아 아 또 죽었어 아 또 죽었어 아 또 죽었으면 helps 아 또 죽었어 어 왜 죽지 아니 퍼블 당하신 엄지님 아니세요? 아으 왜 죽지 아니 퍼블 당하신 엄지님 아니세요? 어서와요 코로나 코로나 얼른 나으시고 아 근데 하요이 님 은 저 못 죽여서 어떻게 해요 야 어디 어 야 하랑 왕님 이리 흠 퍽 퍽 퍽 퍽 토마토 던지는 곳? 그곳이 어디야? 응? 거기 어디야? 와 와 일단 광장이랑 하면은 저랑 하나망님은 동선이 안돼요 응 저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저희 둘이 그 묘지에서 고스나리 추모하고 있었거든요 하하하하 진짜 아 추모당있어 아 추모당있어 오 제 직업을 팔아서 안와 그냥 죽이고싶어서 이 사람 난 나린이 이번에 죽일 생각없어 하하하하 아 이게 아마도 밤에 죽인거 같거든요 하하하하 지금 강아지님 강아지님 네 비교류 강아지님 저 사람 왜 아까워 아 아 노란색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가 좋으니까 바나나가 좋으니까 난 nad Butt 공정 직업 아 아... 나 죽는거 아니지? 나 진짜 아닌데? 나 죽는거 아니지? 아니 이걸 왜 막 죽이냐고 일단 너 잠시만 나가.. 일단 나... 엘링크님 어서와요 여에서 저를 추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마아 이겼다! 아... 하나왕님 중간에 나가신다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나 죽일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죽이잖아 와 나 저 사람은 갑자기 죽이려다 님은 게임 못하냐 할거야 내가 하나왕님 얼른 들어와요 하나왕님을 기다리고 있... 하나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판에 감정을 잠시 접어뜨고 하도록 합시다 하나왕님 아니 왜 저 추모했어요 이거는 내가 추모를 당했는데 추모를 당했는데 아니 추모 당한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하나왕님한테 하던거에요 나 나리님 빨리 빨리 나 빨리 인기님 죽일거야 뭐라구요? 아 근데 하남왕님 안들어오셨는데 하나..하남왕님 어디있어 아 하남왕님 하남왕님 안들어왔는데 아직 하남왕님 아직 안들어왔는데 아니 하남왕님 아니 하남왕님 하남왕님이 없어가지고 추모를 못하잖아 이 사람만 따라다닐거니까 나 죽음이 인기님이야 고수나리님 팬이에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오지마요 다들 의심되니까 오지마요 저리 가요 저리 가라구요 오지말라구요 오지마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근데 이 초록색 먹으면 뭐가 좋은거에요 이거는 초록색? 타락길치 타는데요 점진님이다 그 고수나리님 그건 안좋은거에요 안좋은거에요 안좋은거에요? 오지마! 왜 자꾸 오는거야 어 지금 보여요 그게? 뭐야 초록 그거같은거 초록 경이나 돌 에? 아뇨? 지금 음 아 아 초본은 초본은 그런거 그냥 뭔소리에요 나 지금 뭔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오지마 나 따라오지마 여기 문명이 내게 문명이 뭐 오리 있단 말이야 지금 고수나리 어 뭐야? 뭐 뭐야 어? 시체 발견 아니 고수나리 팬분들한테 도망치다가 시체발견했어요 시체 위치는 어 6시 바량인데 지금 검은콩님이 검은콩님이 왔는데 저 죽이신 분 각오하시래요 아 뭐지 마다 예 저랑 추추님이랑 하유님은 우리 셋이서 같이 다니고 정확히 다하자면은 저 혼자 가고 싶었는데 츄스님하고 카요님이 따라온거에요 쫓아내주세요 팬이에요 팬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마! 저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마! 오지마! 미션하는 동안에 갔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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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안 누르신 분들 네 눌러주시고 꼭 눌러줄게요 혹시 이제 구독 한 사람은 한 번 더 누르고 안 한 사람은 두 번 누르면 되는건가요? 어 뭐로죠? 원시님 오리 같은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거 보니까 네? 아니 근데 맞잖아요 스파이인데 네 건너뛰기 일단 누군지 몰라 나는 시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난 고스나리는 투표할라 했는데 전 뭐라든 이끼만 따라다닐겁니다 나는 고스나리님만 따라다닐거에요 하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팬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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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사리님 팬이예요 팬이예요 팬이, 팬이 넘어 팬이 넘어갔잖아 이거 좀 기분이 안좋은데 갑자기 팬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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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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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고! 오지마요! 바이오이님 그거 아니에요? 오지마! 왜 따라와요 자꾸! 팬이니까요! 팬이니까요? 팬이니까요! 아 젠장 우리 둘이 같이 태어나서 곧수다리 밑을 그.. 어디 있는지 보고 싶어요 맞아요! 팬이니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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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뭐야 뭐하래 봐요 아 아 아 나 왜 이래요? 나 죽은거야? 아닌데 죽은건 아닌데 아니요 먹힌거에요 펠리카나한테 먹힌거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죽은거네요 아 엄지님 죽여야 했는데 아니요 아 엄지님 죽였어야 했는데 오리가 죽이면은 풀려나요 뭐.. 아 잠만요 그럼 나리님 뭐에요? 아 원래 더블킬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엄지님이 오셔가지고 먹은거에요 아 엄지님이구나 아 이번 야 엄지님 얌전했는데 얌전... 와아아아아악 오셔아요 헤븐이에요 우리 더블킬 하려다가 엄지님 하킬 먹혔어요 아 더블킬 아니 나리님 썰면 썰려고 했는데 아 그니까 저는 아니 저는 원시님이 썰면 썰려고 했죠 아 아아... 그래져! 5두명이 썰렸다는 건... 5두명이 먹혔다는데 게임이 안 끝난다는 거는 사람을 죽을 수 있는 직업이 하나 있다는 거네? 어, 그러네요. 죽을까? 에베베베베베베베! 아아! 링크님이었네? 사람 죽을 수 있는 직업이 먹혔네. 맞네. 에이! 또 펜이턴승이야? 재미없네. 클릭 한 끌게요. 클릭하면 계속 이기는 것 같아서... 펠리칸이 완전 강적이잖아. 그러면은 원신을 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펠리칸을 죽이세요. 누가 죽여? 펠리칸 죽일 사람이 없는데. 펠리칸기 좀 끌어 hierop шucks diam 아, 엄지님. 아... 저 이거... 더블킬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말 안 했어요. 검... 흐흐흐흫... 네. 어? 그, 차락... 그 이즈가 다 차면, 차락이 나네요. 성자. 네? 성자... 차락비 이즈 다 차도, 차락을 안 하네. 어? 검은, 검은님. 뭐? 검은, 검은님. 아니, 아니, 고스나리님 이렇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갑자기 없어졌어. 검은콩님이 타깃이 저에서, 원시님으로 바뀌었다. 좋아. 아주 좋아. 흐흐흐흐. 아주 좋아. 자, 고2사대와, 여러분, 고2사대랑, 2패자가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히익업도 한번, 경기반장으로 나오지 않나? 검은콩님. 그럼, 고스나리님부터 죽이고 하죠. 뭔 소리예요. 빨리 시작이나 해요, 빨리. 뭐, 나가셨잖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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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화요이님 튕기셨나 봐. 오케이. 네, 들어오실 거예요. 나 그 사람 어떻게 그냥 따라가실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나 그 사람 게임 못하게 할 건데. 네, 나갑니다. 어? 아, 엄지님한테 이제, 복수당했으니까, 업복 갚아진 거죠? 엄지님, 저희 이제 안 죽일 거죠? 네? 제가 대체 뭘 했죠? 자, 화요이님 들어오신답니다. 좀만 기다려요. 잘라주세요. 저는, 안 되겠다 엄지님 퍼블 확정 코로나 걸리셨는데 편의시게 해 드릴게요 이분아 지금 현금 조작가 오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레진이 몇 개야 화요님 언제 들어와요 화요님 얼른 들어와야 되는데 어 들어오셨나보다 들어가셨다 아닌가 안 들어오셨는데 화요님 안 들어오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나방님 지금 말하셨나 뭐야 화요님이 들어왔는데 없다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근데 화요님이 입자 아 나갔구나 나방님이 나가셨고 화요님 아직 안 들어오셨고 아 하나방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끼루 강아지님 전 님만 따라다닐거에요 수고하세요 누구요 절 따라다닌다고요 아니요 이끼루 강아지님이요 다리님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신경 안써요 다리님은 당신을 따라다닐거에요 오지마 저리가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저도 어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아 일단은 하래요 한판 하죠 렛츠고 아 왜 하필 하필 추추님하고 같은 조회시 시작을 하는거야 이분 의심싫어 이분 완전 의심싫어 이끼 없애기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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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없앴어 난 당연히 도망가기 아니 아니 여기 위에 다 있잖아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 위에 다 있어요 왜 폭탄광이 있을지도 모르고 비둘기는 없으니까 다행이란데 뭐야 뭐야 아니 츄츄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 그 제가요 그냥 까마귀인거 같아서 썰었어요 아 진짜요? 찬양꾼이거든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었대 저번에 아니 갑자기 고수사리님 따라가시겠다더니 안 따라가신다 해가지고 수상해서 썰었어요 저희보더니 보여있는거 보고 잘하셨어요 츄츄님 외로우시겠다 어떡해 어떡해 원시님이라도 같이 보내드릴까요? 네 아니요 이띠로 강아지님을 보내줘 아니 여기 감추하지마요 그 원안 갖지마요 원안 이 원안 기억해두겠지 하지마요 뭔소리에요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그 편안하게 그 영ure원안 잠을 드시면 됩니다 저 죽이면 근데 안 돼요 어쩌라고요 뭐하는 뭔소리에요 지금 오key 다행이다 안 죽었다 주인공이 아직 살아있어, 츄아. 하윤이 왜요? 뼈톱답기. 맵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네. 맵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 야, 이런 미니게임 좋아요. 이런 미니게임 좋아. 뭐야. 하나망님 잇몸 등장. 아니, QW이 하니까 좀 들어가셨잖아. 저 하나망님 있는 위치에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죽었네. QW이 아님. 범죄골목 저기요. 밤에 죽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에 만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일단 저 혼자 했어요. 어, 사람 되게 많이 많은데, 나. 어? 살려달라는데 엄지님부터 보내버리죠. 엄지님이 살려달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살려달래요. 보내버리죠. 오, 깜짝이야. 이, 이퀴리님 한 번 가봐요. 저 분 도도사인 것 같은데. 이건 이퀴리님 맛은. 엥? 어, 엄지님이었어요, 그거? 오케이, 렛츠고. 도도사인은 도도사인이 주죠. 어라? 어라? 롤롤롤롤롤롤롤. 로맨! acco кос는 안 ¡사지, mummy! 고마워. 이제heinez. 여기구만 여기에도 쥐잡기가 있었구만 쥐가 바이러스 걸렸잖아 쥐 그 쥐과 아니 쥐잡기 하고 있는데 아니 쥐잡기 쥐잡기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어마도 이끼르 님 맞아요 이거 이끼르 님이 죽인거 봤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끼님 직공하.. 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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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악마사냥꾼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직공 직공 안하네요 다 이긴걸 다 이긴걸 엄지님도 포함이네 그러네 뭐 아우 진짜 바람왕님 얼른 들어와요 빨리 빨리 들어와요 화요인님 얼른 들어와요 빨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들어와요 지금 아 다른 곳으로 갈까 조금 고민되지만 쯔쯔님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골슈니아이님 팬이에요라고 보고 싶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어떡해 아 하윤님 맞췄어요 하윤님 아 다른 데라고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갈까? 다른 곳으로 갈까 조금 고민하짐 불신이야 다 다 들어오신 거 화윤님 들어오셨고 하나망님 안 들어오세요 하나망님 말로찌님 네 그럼요 들어와요 말로찌님 얼른 들어와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찌님 들어와요 하나망님 들어오셨고 말로찌님 들어오신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아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까 실수로 시작할까봐 일부러 레디를 안했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십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요 고슈니아이님 팬이에요 고슈니아이님 11명이면은 중립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아 고발스보나님 하나망님 오늘 지금 이제 고발 뭐냐 저기 뭐냐 보람상조 비드립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말로찌님 들어오세요 인원수에 따라서 알아서 우리도 맞게 올라가네 좀만 더 기다리죠 말로찌님 들어오시나요 아 거무컨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찌님 이키루님 일단은 몇 개 해주세요 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원활이 사라졌어 하남왕님 보람상조 빌드 빌드 두번 어차피 고수나리님이 레디 안하고 계셔서 상관없으니까 이키루님은 레디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신다고 했거든요? 좀만 더 기다렸다가 안되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말로찌님 들어오실건가요? 어허 우리 말로찌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로그인중이라서 대답을 못하시는건가? 아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대화하죠 대화로 얘기하죠 일단은 불신을 갖는것부터 잘못된거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모두들 믿고 시작하는거에요 그리고 퍼블당하는겁니다 여러분 고수님 다른게 하남왕님 감사합니다 먼저 길 닦고 계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하남왕님의 미래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에헤 저 고수님은 미래에요 고수님은 미래가 성향이 많네 어 메일맨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메일매일도 같이 하실래요? 자리있어요 자리있어요 자리 많아요 여섯명 여섯명 들어오수 있네 여섯명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언제쯤 들어오수 있나요 말로특님 자 언제쯤 들어오실수 있나요 말로특님 언지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에헤헤 주특님 니비 의심되는 짓을 했어요 어 그저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리님 계속 따라다니는 분이 난리님 안쫓아가니까 분명이서 당연히 수상하지 않을까요? 어 들어오셨다 좋아 좋아 좋았어 말로드님 들어오셨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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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나나나노노노 롤롤롤롤 어 혹시 그 방종하고 네에의 어떤거에요? 방금 누가 들어갔어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아니 왜 따로 오는거야 아 괜히 들어갔어 어허허허 오지마아 저리 가요! 빨리 가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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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다이씨 왜? 아 잠깐 오지마! 오지마! 여기 지금 올이 확실히 있다고요 지금 오지마요 진짜 여기 한 명 더 추가됐어 뭐야 정신나가버린 저격자 화요이님이네 코로나 걸린 언지님 추추님 엠말로님 원신님 원신님은 지금 원신하고 계시는가봐 아 진짜 원신하고 계시더라구요 어쩐지 과만이 계시더라구 이렇게 하면 곧신나리가 아이디가 안보이네 아 아이디가 내가 안보이는구나 내가 나니까 오지마요! 저리가 저리가 이거 1대1이잖아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오지마요 안되겠다 다같이 모여있어야겠어요 아 누구 누구지 어 뭐야 야 엄지님 야어양 와어양 와어양 수추님 수추님 왜 다 따라와보셨어요 봐봐요 엄지님 야 오리였잖아 와아 와아 말로님 끊겼잖아 와아 엄지님 안 믿어 아 예 컴퓨터게임도 되고 모바일로도 돼요 모바일로 되고 컴퓨터도 됩니다 건강하니? 아 괜히 아아아아 망했어 츄츄님 불쌍해서 어 서 어떻게 저 따라 사라다니다 죽으셨어 누가 암살 실패했는데요? 뭐에요? 에 애초에 근데 이거 직업인 이번에 신직업 밖에 없어서 고이사제가 있을 수 밖에 없잖아 어 고이사제란 그 뭐냐 제일 어려운 노래 일본 노래지만 가사를 몰라요 가사를 야아 엘링크님하고 엄지님이었구만 제가 일단 그 조명 확실히 넣어놔가지고 아무도 아직 아무도 없구나 예상해봅니다 자 하나방님 자리로 와요 흐흫 아 망했어 왔어요 어 왔구나 흐흐흐흫 아니 먼저 오셨네 아니 저 따라다니다가 왜 죽으셨어요 저 따라다니다가 왜 죽으신거잖아 불쌍해서 어떡해 네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쌍하지 않은 직업인데 직업 자체는 흐흐흐흫 아 그렇긴 해 흐흐흫 직업 자체는 그렇게 불쌍한 직업은 아닌데요 네 투표로 죽었으면은 이긴거잖아 맞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쉽게도 저 목소리 저 목소리상으로는 남자같이 왜 여자같아요 여자요 음 여자 맞죠 네 맞아요 그니까 왜요? 그냥요 으흐흐흐흐흫 야 하트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네 응 소리에요 그냥 하고 있는데 흐흐흐흐흐흫 하하하하 골준하인이 팬이에라고 할때는 언젠데 언젠데 와쏴 엄지님 웰컴 웰컴 저 아까 그 몰려다니면서 죽은거같은데 웰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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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아까 몰려있던 사람들 말해봐요 그 사람들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급 트리오 하나 망님이시잖아 도구나 알리바이가 있고 저는 거기 몰려 있는 데에서 있으면 줄 것 같아서 일단 빠졌거든요 가사를 몰라요 가사를 몰라요 일단은 여기 몰려있던 분이 검은콩님이라 성불이래 주목 축하 아닌가요? 검은콩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채팅방이 굉장히 조용하구만 아닌데요? 극대노 안하는데요? 안보.. 안보이죠? 저 뭐야 전 농매 합성하고 있었는데 아아 어서 어서와요 고씨나리 품에 비키님 도도 하하하하 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중국 사람 채팅이 보이지? 그건 트리오 트리오 님이 숨을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독립직이 지금 두 명이어서요 이미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 독립직이 두 명이라 이미 독립직일 수 있는 거라 이거 확실하진 않거든요 아직? 팔찌는 모르죠? 아아 돌아가신 거 맞아요 흐흐흫 당했네 저격 디코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기 여기 매니저분 계시면 디코링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아 일단은 저기 하나망님 자리로 오시구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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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아 아이고 드디어 생존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아아 아아 에에에에에에 죄송해요 티티 죄송해요 와 나 때가 다 저희네 어 졌다 아이고 아아 까마귀 아이고 아아 아 아 일단 몰려다니지 면 맙시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고C9님 팬이에요 따라오지 마요 진짜 이번엔 안 따라 드렸는데 골스나이가 뭘 못하겠잖아 어 원님님 검은콩님 감사합니다 빨리 레디! 레디 누가 나가셨어 아 한 분이 튕기셨구나 레디 레디 고! 빨리 고! 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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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망 님은 여기 계세요 어니.. 하나망님! 하나망 님은 여기 계세요 아니, 잠깐, 잠깐, 나 죽이려고 하지마,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뭉치지마요, 진짜, 뭉치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이끼리 강아지 오지마요, 추추님, 추추님도 위험해, 오지마요 엘링크님도 위험해, 오지마요 아무도 오지마요, 아무도 오지마요 골스나리의 프라이버시를 시켜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이렇게 한번 딸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따돌려주고 좋았어, 이제 미션을 하는거야 디코, 이건 디코 아니에요 이거는, 이 게임 자체내에서 이게 돼있는 거예요 오, 깜짝이야, 추추님이 나 죽인줄 알았네 와, 추추님이 나 죽인줄 알았어요 아니, 이끼리님께서 돌아가셨잖아, 근데 튕기셨네 튕기셨네 약국 옆이요 약국, 약국이 있어요, 여기? 아, 있구나 약국이 있네 아까 범죄골목에 있다가 화요인님 아래로 내려가길래 따라가 저는 병원 쪽에 있었어요, 병원 쪽에 저랑 범죄님은 광장에 있었어요 실패했나? 일단 고기사진 실패했군 찾지마요 화요인님, 저 찾지마요 저는 영원히 안 보일 겁니다 어... 안 그래도 실패하심 일단은 건너뛰기가지고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QWI는 왜 돌아가신거야? 언제 돌아가셨지? 난 이제부터 탁팀할 거예요 일단은 건너뛰기 일단 누군지 모르는데 뭐 고스나리님 야, 고스나리한테 두표 야... 이거... 이거 불신한 위도가 눈에 보이는데요? 네 헤헤, 아니에요 거묵콩님 오지마요 오지마요 거묵콩님, 거묵콩님, 거묵콩님 제가 나린님 지금... 저 영웅인데? 뭐라구요? 츄츄님이 오셨는데 뭐라구요? 저 영웅인데 나 거묵콩님, 제가 나린님 지금에서 영웅인데 나 조금만 기다려요, 모아서 올게요 맞다 뭐야 츄츄님이었잖아 아, 나 장이전데 아 야, 엘링크님하고 아 츄츄님이었잖아 아 아 저 하나망님 위치로 와요 네 하하, 아, 그랬어요? 아, 또 죽었어 아니 아니 전, 말했잖아요 그냥 전 막 죽인다고 그냥 스택 싸서 죽인 것 뿐이에요 다윈이 뭔지 괜찮은 전 상관없고 그냥 전 죽이고 싶어서 오케이, 엘링크님 가자 링크님 가요, 링크님 링크님 가요 빨리 저를 죽인 원유 제가 죽었으니 당연히 그 다음 죽어야 될 사람은 하나망님입니다 그냥 그냥, 제 직업으로써 스택이 쌓여서 사람 죽인 것 뿐이냐 근데 나리님은 왜 죽었어? 난 나리님 나리님은 나 안... 그러게요? 나리님은 왜 돌아가시지? 아니요, 아니요 전, 나리님 안 쓸었는데? 스택 안 쌓여가지고 스택 쌓으려고 다니다가 밤에 스택 다 쌓여가지고 아침 내다마자 다 봤겠지 허위님 죽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오리가 죽인 것 언젠가 복수하겠어 아, 나리님 썰어서 해달라 했는데 실패 어? 난 링크님 아리님한테 안 본 선을 해주세요 악마 사냥꾼이긴 한데 아... 유죄 링크, 제가 아니면 엄지님 보내라고요? 엄지님 거의 뭔데요? 그건 악마 사냥꾼이라고 붕괴해가지 희, Would you like that 화요인이 왜 돌아가셨어 화요인님 이... 죽었네.. 어? 음? 원신, 원신하는 중님 원신 어디까지 키우셨나요? 어차피 안 보이겠지만 네, 검은콩님 아니에요 검은콩님은 절대 아니에요 저하고 동선이 계속 겹치셨어요 주기를 동선이 안 나와요 아, 엄지님은 저 다음은 무조건 하나 망님이 돌아가셔요 이건, 이건 빼박 팩트예요 잠시만, 잠시만 그거 박박히시면 안 되죠 그거 있잖아요, 고의사진가? 그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아, 또 죽었어 자, 하나 망님 위치로 와요 다들 계시는구만 하아 하아 저는 저는 선량한 장의사라구요 사요나라 자요나라 하하하하하 아 такого 흐흐흐흐흐흐흐 대 Pao 어려운 곡 2개 영상 찍어서 보내게 단독방에 알겠습니다 apologize 이겼다 아 어려운 곡 두개 영상 찍어서 보냈게요 단톡방에 알겠습니다 이겼다 졌다 아 봐봐 맞다니까 맞네 엘리크님 엘리크님 맞다니까 죽인거는 츄츄님이 저 죽였고 와 억울하구만 얼른 레디 와 츄츄님이 정말 잘하신다 게임을 아 이분이랑 하니까 현관없어 아 검은콩님이 도둑새라서 저랬구나 아니 왜 왜 자꾸 절 안 믿어요 엄지님 전 제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나 이제 절 사람 안 믿어 난 계속 엄지님한테 자 불신이 늘어나는 방송 고스내리 방송입니다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거꾸로 했거든요 보안관외과가 뭐 여러가지 취급을 해봤는데 다 끌리는데 이건 안 죽었죠 그래서 다음 안 죽었죠 이거는 안 죽었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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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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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화요인님 화요인님 오지마요 오지마 오지말라고 와 아 화요인님 왜 따라와가지고 요지하고 예배당 아니 화요인님 왜 따라와서 같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퍼블이 가능하구나 저의 직업은 와 미치겠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저희 직업은 도도새라고 하고요 응 네 당황을 봤을 때 일단 QW 아니면 화킬이 아니고요 특팀이음은 모르겠군요 그냥 아마도 보안관 킬 수 있어요 보안관 실수 킬 수 있는 거고 진짜 더블 킬 수 있는 거고 사상은 많고요 도스님 도스님이 죽이셨죠 도스님 아 진짜 화요인님이예요 화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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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안관 실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스님 때문에 제장 왜 따라오셔셔 우리 인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떨렸기 때문에 지금은 킬 파기보다는 일단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좀 이거 예측상 한 약국 주변에서 둘이 같이 태어나가지고 전 이제 뭉쳐다니는 사람들은 압니다 도스님하고 요지희로 이렇게 오다가 도스님이 아니면 사요인님 둘 중에 한명이 부거라 타고서 쓴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양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거고 도스님은 오후이어도 사람은 오오오お 일단은 제가 사냥꾼이기 때문에 도сы 남은 영을 죽여볼게요 저는 사실 오리 저는 도도새이고요 저는 사냥꾼입니다 도이사제가 있기 때문에 제 직업을 말 bladderσω 전 일단은 키드 유도하시는 검은콩님이랑 엄지님 요청하고 있을거에요 엄지님은 저랑 같이 발견 엄지님이라고 하세요 저 이제부터 엄지님 따라다닐거라 이제부터 여러분 바로 신고해보세요 전 엄지님 따라다닐거니 일단은 확인 근데 엄지님이 진짜 오리면 난 배시감 느낄거 같은데 아 화요인님 일로와요 저기 뭐냐 하나방님 위치로와요 하나방님 위치로와요 아니 왜 따라와가지고 오리인인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 진짜 너무 하잖아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하나방님 여기 우리있는거 알아 여기 우리있는거알아 하나방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여러분 이거 검은콩님 잠시만 이거 검은콩님이에요 잠시만요 스탑 이거 검은콩님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아니 여러분들 잠시만 아이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엘리크님 말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검은콩님하고 엄지님 공정하고 공평한 스파콜라를 할래 아이 저 걸리면 안 아이 저 진짜 아니라니까 이거 검은콩님이라니까 진짜로 야 하나망님 야 잘한다 안돼요 이거 엘리크님을 검 아니 엘리크님을 엄지님이 써 아니 하유이님 신 신비 주의 신비주의 지켜드림 네 원지님이 거기서 나왔어요 콩님이 나왔어요 아 잠시만요 큐더빌 의아님 믿어 드릴게요 일단 일단 검은콩님부터 보내고 원지님을 보내줘 웰컴 투 고슈나리 품 품 당신이 그 시체 두 개 두 개 있는 곳에서 나왔잖아 아이 제가 약국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갑자기 공정하고 공평한 코카콜라가 시체가 두 개가 딱딱 있는데 어디를 속이시려고 당신을 가리킵니다 코카콜라 아이 시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아이 그래요 콩님 아니면 저 찍어요 그냥 종 쳐주세요 종 쳤어요 예 바로 좀 쳐줄게요 검은콩님 어서와요 웰컴 투 고슈나리 품 아이 가치순장 고고는 좀 너무했어 맞다니까 검은콩님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하나망님 위치로 와요 맞을 줄 몰랐네 하나망님 위치로 와요 아 뭐야 오자마자? 오자마자? 엄지님 와요 이쁜 엄지님 컴온 만 퍼센트 사망님 이겼네 대신감을 느끼셨나요? 이번에 올이 나오면 느끼지 않을까요? 이번에 투표를 넣고서 갑자기 엄지다리님은 아니 엄지다리 그는 올이었습니다 쓰는 순간 이제 바로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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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게 링크님 안 죽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아 진짜 초반이면 안죽었어도 초반이면 안죽었어도 이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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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뭐야 나 이게 맞을 줄 몰랐어 아아 왜 목소리가 안나와 나 도둑텐데 왜 왜 했지? 생각해보니까 나 도둑텐데 왜 뭐야 아 목소리 나오는구만 생각해보니까 나 국립집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이겼어요 빨리 레디에요 빨리 레디에요 나 지금 저게 퍼블 비슷한거 당해가지고 무조건 아 보안관이었는데 따라와가지고 죽이는줄 알고 죽였는데 같이 죽었어 아 아 그럼 이미 오리면 한번 죽어드릴게요 그냥 흐흐흫 흐흫흐흫 그럼 님한테 감독했어 도둑템님한테 난 감독했어 도둑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했지 나 나 그냥 렛츠 고 네 네 메인매님 말씀하세요 방종후에 네 방종후에 같이 안하면 지금 자리여고요 어 하고 유튜브를 좀 올려야 되니까 글쎄요 화요일님 왠지에 왠지 수상해 왠지 수상해 왠지 수상해 왠지 수상해 왠지 수상해 왠지 수상해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원신님 원신님 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네 연예인이니까 제가 죽으면 화요일님이 죽였다고 생각하시고 화요일님 찍으시면 됩니다 절대 안찍으실거다 이분 이분 절대 안찍으신다 이분 절대 안찍으실거야 분명히 뭐야 아니요 화요일님 모르겠어요 화요일님이 여성분인지 남성 남성분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까요 오지마 이즈 하하 아유 중eres 이즈 양성 이거 남성 hatten 삼성 없는 사 헤헤헿 허헤헤헤헿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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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누굓이에요? 일단은 누구에요? 일단은 없잖아 엘링크님이 돌아가셨구 제가 화유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일단 화유님은 일단은 아니라고 봐야되요 그 다음에 원시낸중님하고 같이 세명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렇기때문 원시낸중 님도 아니시고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이 어떤 분하고 만났는지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화요인이 포킹혐이로 화요인이 포킹혐이로 거스날 일 달죠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건너뛰게 해요 이거 누군지는 모르겠다 누구쌍 누구쌍 제가요 살았죠 고스날이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스날이가 주인공인데 고스날이가 주인공인데 잠깐 위험해 위험해 모여 있어야 돼 모여 있어야 돼 아니 이분은 누구시지 원시님이시구나 응응 누구쌍 지금 원시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구나 응응 거의 언니도 하는데 어디까지 키우셨어요 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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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날이 죽이려고 그런다 고스날이는 고스날이는 팬이에요 고스날이는 팬이에요 누군요 누굽어요 누가요 제가요 오지마 오지말라구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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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따라와 어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됐어 언제 안 따라온다 됐어 좋아 아주 좋았어 어 여기서 러시안 울렛 가겠습니다 러시안 울렛 13명 죽습니다 네 13명 죽어요 아 메인맨이 잘자요 꼬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오오 시체가 발견이 됐구만 누구에요 그 다음 돌아가신 분 뭐야 QW이하님이 돌아가셨잖아 아 일단 일단 화 화요이 님 어 어 저기 원신 원신 님 은 아님 저랑 같이 있었음 흐흫흫흫흫흫흫흫 투표 고고 화요님은 투표 고고 아니 저만 죽인대요! 말이 되냐고 그니까 너무 몰려다녀요 다들 곱씨나리 좋아하시는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따라다니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어.. 가장 의심스러운 분은 제가 검은콩님을 한번도 못봤거든? 그러니까 검은콩님이야 네 이러고지 내가 썰린다 그.. 음.. 네 네 어.. 이러니까 검은콩님이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지 곱씨나리? 뭔소리에요 손님 이게 다 어포라는거에요 맞아요 어포라는거에요 제가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망님이란건 모르시는구나 에? 모르는데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자 하나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분 뒤에 1분 뒤에 같이 얘기하길 원하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리님 저 죽이지 마세요 살려줘요 제발 흐흐흐흐흐흐흐 자 하나망님 위치로 오세요 죽었어요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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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하나망님이 오리였구나 내가 검은콩님이 의심돼가지고 검은콩님 따라가다가 죽었거든요 아 진짜 아 아이야 아 아아 원신님! 저 보고싶어서 오셨구나! 왜 썰렸어요? 나가면 될까요? 어딜 나가요? 어어어! 왜 이렇게 먼저 죽지? 먼저 죽으면 안되는데 어.. 맨 밑에 쪽 말씀 하시는 거죠? 맨 밑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아놔 이런 어 유라토끼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신김에 출석책 한번 시켜주시구요 어제도 재밌고 오늘도 재밌는 방송 만들어가는 골씨날입니다 여러분 얼른 들어와요 코드 있으니까 끝나고나 같이해요 출책 어이 어이 출책 어이 다들 다들 얘기 좀 출책이 어이입니다 아 몰라 원신님 팬이에요 저 지금 파이널이 열심히 미키님 키우는 중 출책 자 하나망님 위치로 와요 아 아 왜 죽었지 젠장 하나망님 복수할거다 다음판에 복수할거다 이끼님 이끼님의 처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은데 네? 아니 자꾸 저 이끼님은요 게임을 할생각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 아 아까부터 하는 말이 다 이상하거든요 앱 떠요 흐흐흐흐흐흐 괜찮아요 야아 내가 검은콩님 찍으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망님은 몰랐어도 알겠는데 다는 당을 목격했는데 예 무덤주인 컴 온 하나망님 컴 온 흐흐흐흫 흐흐흨 네... 중요한 걸로 안보시면 어떡해요 츄츄에서까지도 왜 пиш страш mal 츄츄츄 блок 츄츄가 원신에서 츄츄 tore 맞죠? 마이콜 하하핳 고스나리만 죽일거야 뭔소리에요오오오오오오오 잠시만요! 근데 이끼강아지님 저 궁금한게 있는데 아, 이끼강아지님 원시추추쇼 그러니까 맞는거 같은데 자꾸 누구 투표하는거에요? 그거 고스나리 죽일거 뭔소리하시는거에요? 고스나리 왜 저를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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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어허! 어허 과연님! 어허! 잠시만요 엄지님! 잠시만요! 어허! 이거 안되요! 어허! 이거 안되요! 맞지? 맞다니까! 하나 망님! 제가 지금 하면 바로 하나 망님이라고 아니 이것 좀 에바죠 이번 주말에 거기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먹방부 보내줘 독갓 주먹어 오! 어딘데요 거기가? 서울이에요? 아휴 스스로 욕했네 어허! 그렇구나 하나 망님 어서와요 하나 망님! 하나 망님 무덤으로 오세요 하나 망님 무덤으로 오세요 하나 망님 무덤으로 오세요 근데 이거 까마귀 쳐서 오지는데 일단은 저 끼끼님은 게임을 제대로 할생각이 없는거 같거든요 네 네 그런거 같애요 아니 저분 아까부터 뭐 답답해 와 끝났다 이제 이거 잘피야된다 잘피야된다 아니 까마귀는 부격이 쳐요 초기화되가지가 않아가지고 어 네 언급하셔도 제가 언급 허락했기때문 허락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시민인데도 저러니까 까마귀는 가령시키면 초기화 안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아 아 어 이제 고스냐이님 펜이예요가 아니고 고스냐님부터 죽인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큰일났어요 저는 다음판은 끝났습니다 여기 제자리에요 이겼다 끝 와 이겼다 정인은 승리한다 정인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 이거 이러면 까마귀가 아 찌양님 알죠 네 까마귀 땡큐 까마귀 땡큐 저기 코드요 저기 이거 코드 왼쪽 위에 코드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실거에요 한 분 더 들어오실거에요 한 분 더 들어오실거에요 왕 저격대상이 갑자기 저로 바뀐거에요 자 유라토끼님 오시구요 12시까지만 하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부담 주인원님 아이 고스님하고 대화하는거 필요없어요 뭐라구요 뭐라구요 아니 보람창조 빌드 가고싶으세요 보람창조 빌드 가고싶으세요 보람창조 빌드 가고싶으세요 어 저기 조금 시끄러운데 마이크가 장성고 아아 저분이요 딸아 딸아 됐어요 네 아니 안됐는데 아니 유라님 방송소리 들려요 마이크를 꺼요 마이크를 유라님 그리고 시작하실때는 방송 꺼야되요 혹시 이어폰 안 끼셨나요 유라님 방송 끄세요 게임 시작하실땐 방송 꺼야되요 네 방송은 네 방송은 방품만 안하시면 되요 오케이 시작 시작 이어폰 끼셨나요 아 진짜요? 어느 쪽에 있는거에요? 엄지님 엄지님 뭐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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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심 끌어 오지마요 다 의심 끌어요 오지마요 다 의심 끌어요 오지마요 화윈님 화윈님 또 오리 걸린거 아냐? 이분 나 안 따라오네 어 안 따라온거 보니까 오지 더 의심 끌었다 어 뭐야 당 meeting 뭐에요? 저 Who 오지마 이런 하 Run Unila 이 действия 갑자기 이게 말투? 뭐? 뭐가 다른거니? 그러니까 다 오지마요 나한테 나는 미션하고 싶다고요 헬란님 코아 안녕하세요 학원 끝나고 집가는중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 빼봐 이거 빼방이라고 해 우리 헬란님 수고 많이 나셨네 학생분들이 제일 힘들다니까 그냥 한번 믿어볼까요? 근데? 아니 아니 잠깐만 또 퍼버려 또 퍼버리잖아요 나린님 직업 뭔데요? 와 진짜 너무하잖아 아니 직업 말하면 안되죠 고급사지 뭐가요 뭐가요 지금 뭔 말했어요? 나린님 유언은 없으실까요? 아 죽었잖아요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마라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마라 알겠습니다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마라 저에게 아직 12척에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젠장 아아 나 혼자 죽었어 검은콩님 촉이 좋으신데? 네 내일은 12시 학원 끝 오오오 그니까 밤 12시는 아니죠? 오후 12시죠 그냥 저기 점심시간 근데 점심시간 학교가잖아 그렇다는거는 밤 12시에 끝나는거 아니야? 아아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네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콩님 보내버리고 시작할걸 이분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추모를 하고 있는거잖아 그리고 원신님 고! 레츠 고! 원신님 레츠 고! 아 못간다 지금 안된다 아니 에이 나만 죽었잖아 내일 밤인데요 이 학생 피체카하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피체카 화이팅 고생의 방송캐스터 봐주시고요 12시까지 할거니까요 야 다 모인거 봐봐 다 모인거 봐봐 원주 오시면 저랑 부행님 먹을거 사주시죠 당연하죠 일단 제가 얼공하고 나섭니다 그거는 언젠가 얼공하고 나서는 강원도 원주 일단 얼공이 먼저에요 얼공이 뭐야 어서와요 오실줄 알았어요 이름 바꿔도 플라자가 약속 적혀있는 그 플라자 말하는 건가요 본체는 화요이님 왜요 왜 선이에요 갑자기 저 선 선 남은 적 없는데 공광로 공광로 어 어딘진 알거 같은데 영안질 아닌가 오렌지 먹고싶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라니 음 헬라님 풀색 칸을 1색 칸을 하십니까 1색 칸을 하십니까 1색 칸을 하십니까 안좋아 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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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밥 먹여 드리 드리겠습니다 고맙니다 나로 마이크를 켜도 아무도 안들려 나 혼자 있잖아 지금 화윤님 이름 바꾸셔가지고 화윤님 안계실거고 나 혼자잖아 젠장 빨리 누군가 죽어라 안와 이런 아니 도둑쇠가 있잖아 튜더블리아님 도둑쇠였잖아 야 근데 하나왕님한테 달라붙으면 안될텐데 이러다 시간 지나가지고 까마귀로 변하게 돼버리면 도둑쇠 바로 먼저 죽는데 누구 계신분 안계세요 아무도 안계시나요 아무도 안계시나요 아무도 안계시나요 아 어 동지 힘겼다 츄츄님 어서오세요 츄츄님 어서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안 보고 오셨어요 누구일까 도대체 잠만요 유라님 방송소리 켜져요 방송소리 켜져있어요 이거는 방송소리가 아니라 그건 같은데 인게임소리 아까전에 그 저희 발자국소리도 들려가지고 뽁뽁뽁뽁하는 그 소리 아 생각해보니까 방송이면 고쇠님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흐흫 그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겠고 일단 대찌님 하나 막니 가죠 아까 츄츄님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네 츄츄님이요 제가 제가 어디 숨바꼭질 하러 가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을 공원 쪽에 갔죠 거기서 토찐사님도 만났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잘 살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마지막으로 만나서 한 말이 혹시 당신의 직업은 스토커였어요 일단은 익기님이랑 엄지님은 아니거든요 엄지님은 아까부터 날 따라오셨고 익기님은 그냥 저 사람은 사람 죽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그냥 막힐 게임으로 네 저 사람은 까마귀나 그런 거 아니면 게임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제일 모르겠어요 얼른 하나 막님을 내놓으세요 하나 막님은 목을 내놓으세요 검은색처럼 생겨요 검은색처럼 생기면 우리 까마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근데 대찐님 저 궁금한 거 네 요지에서 저 죽인다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어 고스님 저 서로 원해 드린다는 거요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 위협하는 거 하나 막님 기다릴 거 없으니까 하나 막님 보냈으니까 하나 막님 보냈으니까 어이헤이 스톱 스톱 헤헤이 스톱 좋은 생각 어 안돼요 안돼요 잠깐만 지금 내 끝에 자라 그럼 이거 지금 고스님이랑 이야기하고 계세요 일단 아 아 싫어요 싫어요 어 우리 한명 어 혹시 도도쇠가? 어 어 독립적인가? 아이 싫어요 아 싫어 안돼 빨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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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셔와요 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 먹고 있어서 그래요 아 아 고스나님한테 안부 전해줘요 하하하하 아이 그건 내 대사인데 하하하하 어셔와요 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못빠지게 알아서 오셔야죠 하나망님 하하하하 뭔 알아서 오셔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스님 안부 안부전에 하하하하 아 맞다 그 엘링크님이 안부전에 달래요 아 우리는 안되는 나이네 아니 전 방송인도 아닌데 왜 전 게임이 안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고스님은 방송인이라 이러면 재밌기라도 하지 하하하하 저는 이게 뭐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긴요 저랑 하나망님은 세트 아닙니까 제가 죽으면 하나망님이 죽고 하나망님이 죽으면 제가 죽는데 하하하하 아니 언제부터 그게 세트였다고 그래요 하하하하 어 돌고래님 고아 안녕하세요 무가운고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그 세트타임 존재하지 않았어 하하하하 800일 넘었네 맞아요 하하하하 왜 자주 안오셨어요 이 갓겜 방송에 네 게임을 아예 안하신다 아 근데 까마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지 추추님은 그 귀여운 목소리를 내놔라 목소리 못내는거 보아하니 주무실시간인데 엄크걸릴까봐 목소리 못내시는구만 고스나의 추리가 정확하죠 아닌가보네 아니요 아니네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다 모여있는지 알고 여기 계시는거야 지금 다들 알죠 울겠어요 그쵸 여기가 원래 하나망님 자리이기 때문에 아 근데 자리는 내가 더 오래 지키고 있었어 아 유리구슬 다음 이벤트 뭐에요 유리구슬 다 아니 유리구슬이 저 묻어둔 다음 이벤트 같은게 있어요 또 아어어어어어 어디에 viet소 뭔가가 되야되는데 루즈해지잖아요 무드등 다음 이벤트 있냐고 아저씨 무드등 다음에 이벤트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가 누가 물어봐요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일단은 이벤트는 준비중입니다 다른 이벤트 고스님 티 안누르셨어요 마이크 안끼셨어요 어어어어우 제가 치추님의 귀여운 목소리를 빼앗으면은 벌써 백만 백만의 구독자가 생긴 고스리나리가 되었을 겁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방님이 계속 물어보시면 진짜요? 있죠 해야될지도 생각을 해봐야돼 다들 직공하죠 울릴거에요 다 안되구나 다 직공하면 안되는구나 다 아 그냥 이띠님 죽이고싶다 아~~~ 원신님 파이팅!!! 데..대티님 죽이라고요?? 예~~ 제발 죽여줘 네? 예? 아니? 어? 엇? 엇?? 아 그냥.. 아.. 엇... 이 게임은 게임을 하고싶어.. 좋아 죽는다 오케이 버퍼링이 심한데 아 진짜요? 맞네 끝 추추님 미안해 추추님 미안해 추추님 미안해 죽여놓고 미안하다뇨 미안해요 아니 처음에 펌을 한 고스나리 보다는 버퍼링이 얼마나 심한데요? 고스나리 방송 버퍼링이 심하되요 이제 맞판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맞판이니까 직업 있는거 다 넣어볼게요 다 넣자 루즈하지 않게 스펙터클하게 진행해주세요 여러분 루즈하지 않게 누가 처음에 펌을만 하지 않았어도 정말 스펙터클이 될거 같은데요 아니 근데 다들 나를 투표로 보러갔잖아요 투표로 일단 고스나리 부터 가시다 하면서 아니 다들 고스나리 범흥콩님 촉이 너무 좋아 다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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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 이걸로 가요 이걸로 운의질러로 가요 레디 레디 뭐 한번 나가셨잖아 레디 어 지금 누가 아 마이크를 키시면 그게 켜지시는구나 드래프트기기 범콩님 범콩님 맞아요. 목소리 좋은데 이어폰이라도 끼시지?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후반이야 후반. 까마귀. 까마귀가 있네. 까마귀. 몇 명이지? 10명. 성자. 성자 거위죠? 폭탄 방있다. 재밌겠다. 모여있으면 안되겠구만. 군기반장. 아 진짜 그러지마. 아 군기반장 진짜 하지마. 이거 골스날이잖아 이거는. 딱봐도. 망했다. 나 말 못한다 이제 또. 악마사냥꾼 있네요. 저 이제 말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말 못해요. 천 때 말하면 되죠. 회의 끝나고. 까마귀 있으니깐. 가끔 뒷전하고 다니셔야 돼요. 가끔 뒷전하고 다니셔야 돼요. 가끔 뒷전하고 다니셔야 돼요. 천잰데 혼자 말하는 방법이 있었군. 네. 천잰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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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있으면 왜 미션 해야돼요. 까마귀가요. 하락당한 상태로. 뭐야. 엄지님 나 죽이려고 가만히 있는거죠. 퍼블 시키지마요. 진짜. 마판이에요. 퍼블 시키지마요. 진짜 퍼블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히히히히히. 퍼블 시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뭐야. 근데. 유라토끼님은 왜 가만히 계셔. 정말 억울한 화이잉. 퍼블 시키지마세요. 어. 츄츄님 목소리 나왔다. 아닌가. 뭐야. 뭐야. 퍼. 와. 또 당 있어. 와. 폭탄이 죽은거야. 와. 와. 폭탄에. 죽었어. 퍼블이다. 아. 안녕하세요. 곱슨야입니다. 팔로와 시청은 곱슨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운 시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누가 안. 돌아가신 분 안 계시나. 곱슨야님 혼자 외로운데. 저 혼자. 저 혼자. 저 혼자. 저 혼자 놀아야. 되잖아요. 하나망 님. 빨리 와요. 원 플러시. 어 뭐야. 츄츄..뭐야 츄츄님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된거야 어 폭탄이 폭탄이 폭탄소리가 들린다 츄츄님 누구한테 돌아가심? 츄츄님 아쉽구만 나중에 따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저기 유명 유튜버가 갔기 때문에 그니까 폭탄으로 가신 폭탄 방 엄지 지공 부담입니다 네 드래프트라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네 귀덩? 귀덩? 뭘로 돌아가신거에요? 자기 직업을 말하면 되는거에요? 오케이 갑시다 직업을 말하시면 되는데 직업을 안말하시네요 끝났네 다른 직업 뭐있지? 글쎄요 나 뉴비야 아 근데 이러면은 어 오리가 몇명 남은거지? 차라리 도도새 고를거 왜 오리가 몇명 남아지?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안끝나요 게임 하나 망님 돌아가셨구만 끝났네 검지는 없었답니다 아 졌다 졌다 맞판을 졌구만 뭐야? 왜 두명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검지님은 펠리콘에 죽으셨구요 검은콩님은 검은콩님은 제가 검은콩님한테 썰렸고 그와 동시에 3초짜리 폭탄이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터졌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우리 둥형 정말 어이없게 죽었네요 뭐 그렇죠 그렇죠 어이없게 죽은 사실이죠 뭐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찐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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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맞기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우와 방종 방종 안하고 바로 저기 온호 온호하러 갈건데 어 그러면 온호할까요 차라리? 자 온호하죠 근데 온호는 사람이 없는거 없잖아 아 한판만 더 한판만 더라뇨 뭔소리에요 한판만 더 그러면 온호를 못해요 괜찮겠죠? 이거 한판하고 이거 한판하고 위플레이하러 가자 그러면 이 플레이 재밌어요 중독자 나를 할거임 나리님 나리님이 아니 이분 나리님이 나리님이 오목으로 이기면 좀 짜릿하겠나 솔직히 말해서 빨리 레디해요 빨리하자 빨리하자 빨리하고 빨리 방송 넘어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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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인이 빨리 레디 얼른 레디 빨리 레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을 오목으로 이기면은 고 아 화요인이 나왔었잖아 드래프트잖아 드래프트잖아 왜 울어요 골씨나리 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우시는 거구만 아니요 반갑습니다 예 골씨나리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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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는 악취는 사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인은 있는데 사인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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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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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니까 아 좀만 막판 못하잖아요 이런 그렇다는 얘기는 하유님은 고스냐이를 막판해도 죽일 수 없다라는게 증명이 된거네 이번에서 육판이 아마 사냥꾼이다 당장 오먹고 온호한다니까 당장 오먹고 온호한다 딸랄랄라 왈왈왈왈왈 주님 오지마 오지마 나 또 퍼블 당하기 싫어요 펍을 당하기 싫어요 설마 펍을 하겠어 추추님이 그 귀여운 목소리의 소유자님 추추님께서 설마 고스냐이를 펍을 시키겠..와 누가 먼저 죽었네 검은콩님 같은데 오 뭐야 오빠 이거 엄지님이 텐트 아니야? 어 엄지님 오빠 님 있던데 사람이 죽어있는데 뭐.. 나 아까 오리가 누구누구 있었지? 하나망님 파티랑 투명 하나망님 퍼블당하셨네 하나망님 퍼블당하셨네 하나망님 퍼블당하셨네 하나망님이 죽으면 내가 그 다음에 죽잖아 안되는데 안녕은 영원하네요 지금 아니겠지요 예예예강 쪽이였어요 아까 저 엄지님이 나 죽일거 같은데 일단 피했는데 혹시 누구인가? 진짜 죽어있어서 오? 예배당 11시 반응은 아 그렇구나 일단은 없으니까 일단은 건너뛰게 하죠 뭐 아까 저도 유일하게 미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리님 따라다니면 어떻게 말할까? 저 따라다니는 사람 없어요 지금 따라다니면 어떻게 말할거에요 누가 따라다녀요? 저 따라다니는 사람 없는데 아 아닙니다 저거 씬이다 나리님은 대체 누가 투표하는거야 근데 저한테 두표라고 인기투표 이거는 그냥 고씨 나리라서 투표를 한거 같은데 날 나나나나나나나 랄라나나나나 랄라나 추추님이 자꾸나 따라오셔 랄랄랄랄랄 어? 검은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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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 검은콩님이 가만히 계시네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 설마 일단은 하나만 어 뭐야 아니 엄지님이 들어가셨잖아 자 일단은 검은콩님하고 저하고 저기 누구냐 츄츄님하고는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니 그 골피나리님 따라가는데 갑자기 친구같은 있길래 아 갔는데 아 갔는데 아 지금 음 네 이상한데 그러면은 아 넘기게는 애매한데 검은콩님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근데 님 이상한데 원래 가만히 있었지 않아요? 검은콩님 꽤 가만히 계셨어요 아 혹시 고스나리 유튜브를 보시나요? 유튜브요? 유튜브요? 저분은 미션 계속 하시는 것 같고 햄스터 봤대 햄스터 이런 배신자 햄스터 귀엽지 자 원래 건너뛰기 해야 되지 않아요? 야 나 보내버리는 거야 깜짝이야 보내버리잖아 와 야 어쩐지 하나망님 돌아가셨을 때부터 이미 짠 했어 다음은 나다 하나망님 제가 왔어요 기운 닦아 놓으셨나요 어 님 어서와요 보람 마지막은 보람상조 빌드 왔네요 네 하하 가시는게 편안하게 여기 따뜻해요 원디님 어서와요 네 아 진짜 일단은 하나망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쌓아있어 아 다음은 나다 넌 억가량 하하하 이제는 막판인데 하나망님 하하하 퍼블당이 있어 하하하 누구한테 돌아가신거에요? 하나망님? 엘링크님이요 아 맞잖아 엘링크님 아 어 어 끝났다 나이스 깔끔하게 써시더라구요 아이 솔직히 이건 반칙이지 저 둘이 걸리면 어떻게 인기 하하하 편집마 싫어요 이제 안할거에요 빨강님한테 들켜가지고 진주요 진짜 안한다고요 이제 이제 덧몽어스 안할거에요 오늘은 이제 끝났어요 덧몽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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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기시 준비하시고 다같이 우리 위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링크님 와 기다려봐요 오아씨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네 아니 덧몽어스가 오실때 아 참만 망했다 들켰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잠깐만 저분 나랑 같은 팀이잖아 생각하고 안심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저는 저기 위에서 츄츄님을 죽이고 올라가는데 빨간색깔님이 내려오시길래 그냥 뻔뻔하게 갔어요 신고를 안하시더라구 잠시만요 그럼 만약 제가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검은궁이 안죽였으면 신고 흘렸겠네요? 네 우와 아니 검은궁 아니 검은궁 엘링크 형님 저한테 하실 말씀 아니 그냥요 아니 제가 투명상태일 때는 색깔이 안 보여요 아픈데 내 마지막 손을 들어주게 안 들어줄건데요 그냥 안 들어줄건데요 그냥 당신은 운이 나빴던 겁니다 그냥 당신은 운이 나빴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엄지님 죽일라 했거든요 거기 엄지님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엄지님을 죽일라 했는데 엄지님을 놓고 이분이 있는 거야 야 근데 이거 막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시네 아니 분명 나는 엄지님을 죽이려고 한 바퀴 돌아가가지고 투명해서 바로 갔는데 아니요 일단은 저는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